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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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외도 다행히... 아니요, 원래대로 안돌아왔습니다. 1시부터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이버랑 이것저것을 다 해봤는데 새로 깔아봤지만 확실히 그... 뭉개지는 현상이 벌어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낀 방송 중에 뭉개짐 현상 방송 화면 뭉개짐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예민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리 해상도를 바꾸고 다시 드라이버를 깔아봐도 변하는 건 없었다. 그럼 뭐다? 캡처 보드의 문제거나 케이블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방해서 다음에 내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물나가는 걸로 후원 감사합니다. 오시진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아무튼 뭉개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롤에서도 물 빠진 색 나오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물 빠진 색은 캡처 보드 바꾸기 전에도 있었는데 뭐가 문제일까. 전문가 오시면 테스트할 장비 갖고 오셔가지고 바꿔가면서 하니까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게임 시작하면 화면 뭉개지는 게 비트레이트도 있는데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에 있는 글씨 같은 게 뭉개져. 그냥. 이거 원액인데? 물 타야겠는데? 물 타야겠는데? 물 타야겠는데? 왜? 무슨 말 Whole star? 지금 소 accredited 물 타야 indifferent? lin Even 보 DOWN 번거로 아이콘에 부부 계두님은 7시 7시 7시야 45개월 구독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노바님 메기대가리님 편안가바님 문선시비님 1개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아이소 레이티드 쉐이드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그리지마르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지마르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트위치 채팅창 글씨 트위치 트위치 채팅창 플러스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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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heres 바퀴 우리가 고 הוא 트위치 트위치 백비트 감사합니다 늘어남 수투리 트위치 кар트 이심 화면이 작아져서 싫으면 그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분리하는 거 채팅창만 따로 분리할 수 있어. 창. 그래서 창 따로 한다면 거기만 키우면 안 늘어나지.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아드로 2010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도급피그님 감사합니다. 오이시렁님 침착매는숑숑님 창파나이트님 에꾸르방님 아드로 2010님 구독까지도 감사드리고 이게 선물이 왔는데요. 아 무려 도로헤도로 어... 뭐라고 그러지? 어... 원고집 원고집입니다. 원고집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원고인데 무슨 원고냐 도로헤도로 연재했을 때 원고인데 그거를 이제 스캔 스캔이에요. 스캔. 뭐냐면은 연재했을 때 당시에 작업한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막 마우... 그 화이트 칠한 것까지 다 있죠. 일러스트 여기 보면은 여기 화이트로 여기 주변을 다 지웠어. 보이나? 안 보이네? 이건 지금 색감 보정이 돼가지고 화면이 그런데 여기 주변이 다 그... 화이트 칠한 게 다 보여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여기도 이제 끝에 화이트 칠한 거 보여요? 아 여기선 잘 안 보인다. 잡티를 다 날려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미쳤죠? 얘 이름 뭐더라? 너희랑 뭐더라? 얘 남자야? 신, 신 환상이 또 커플이죠. 노이와 신 커플 얘가... 얘가 하루 하루랑 박사 박사가 뭐였더라? 무슨 네 글자 박사인데? 다 알아, 박사. 여기 악마들. 얘는... 얘는 뭐였더라, 이름이? 아, 카스카베 박사였어, 맞아. 다 알아, 박사. 얘, 얘가 뭐더라, 이름이? 이거는... 머리 뜯... 맨날 뜯기는 애. 이름 까먹었다. 에비스, 에비스. 에비스, 얘는 악마. 장르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고어 한 게 있어. 장르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스릴러?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판타지? 스릴러 판타지? 딥 다크 판타지? 근데 사실... 진짜 별 내용 없거든? 별 내용 없는데, 그냥... 흡입력이 좋아, 흡입력이. 몰입도가 좋아. 다 보고 나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좀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초반... 무한의 주인 느낌. 무한의 주인도 사실 막 그렇게 큰 스토리 없거든? 근데... 그 그림, 작화가 좋아.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 무한의 주인하고 좀 약간 비슷한 점은 작화가 몰입도가 있으니까 분위기와 작화, 이걸로 그냥... 그걸로도 그냥 쭉 끌고 갈 수 있다. 분위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계관이 되게 재밌어, 독특해요. 도로의 도로는. 그리고 다른 거랑 다른 거. 차별화된 거. 다른 만화는 주인공이 난관에 부딪히고 레벨업을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대를 이겨내고 또 다른 상대가 그런 어떤 에스컬레이터식의 전개잖아. 여기는 센 놈은 끝까지 세고 약한 놈은 끝까지 약하고 정해진 세에서 그냥 정해지는 대로 가. 그냥 딱 정해놓은 힘의 레벨이 크게 안 변해.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 그게 맞잖아. 아니 몇... 뭐... 어? 1개월만 어떻게 그게 순위가 바뀌고 그래. 사실. 그치. 센 놈은 계속 세고. 니카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각성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걔는 이제 악마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 N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세잖아. 노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세. 그냥 사기야. 그냥 사기인 애는 그냥 사기. 버섯이 사기인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원피스랑 아니... 나루토랑 비슷한 건데 그냥 능력 자체는 뭐 대단한 건 아니다. 근데 차크라가 무한이야. 걔가. 애니. 차크라가 무한이니까 계속 나와. 그게 그 방대한 차크라 양땜에 개 센 거야. 만화통이 말도 안 돼.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애도 악마한테는 안 돼. 제 만화통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짜내다가 사라졌어요. 비버통으로 대치됐어요. 아무튼 도로의 도로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만화 그래도 좀 좋아하시면은 한 번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 나는 또 이게 폭력도 묘사하는 게 그냥 폭 쳤는데 뿌직 이러면 괜찮아. 어? 폭 쳤는데 뿌직은 괜찮아. 근데 되게 아플 것 같은 묘사를 하면서 하는 게 있거든? 때리는 게?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냥 뿌직 해가지고 머리가 펑 터졌어. 그거 괜찮아. 근데 뿌직 하면서 여기가 막 그 뭐지? 아 내가 묘사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상상이 돼서 어 그냥 모두에게 고통 주는 거니까 말을 안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고 저 모음집도 봤고 재밌는 만화 또 추천을 해보자면 아 나 원펀매 이번에 나온 거 새로 나왔는데 안 봤네? 봐야 되는데 꾸악스 뜨아고 최종진환 유출되는데 나감마가 선녀더라고요. 아 선 이거 유출됐어요? 봐야지 포켓몬스터 뭐였지? 뭐였지? 신규 아 바이올렛 스칼렛 바이올렛 진화 나왔나? 나왔나? 아 꽃이 됐네 이렇게 오구 멋있다 이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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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지? 이번에 컨셉이? 나라? 나라 컨셉이 뭐였지? 꾸악스 이렇게 됩니다. 스페인 스페인 아 스페인 그 춤추는 그 그거랑 비슷한 건가보다 근데 여기에 카페에 그 하신 분이 있어요 진화 진화 하신 분 진화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좀 비슷한데 있었는데 있었는데 검색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곧 왔어 곧 왔어 곧 왔어 어 됐다 봐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맞죠? 비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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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민고랑 꽃봉오리 스페인 댄스 그리고 로젤리아랑 합침 테르나 카네이션 플라민고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이 얼굴형이 그대로 가는 게 조금 아쉽다 그쵸? 그대로 가는 게 사실 우악스럽게 좀 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죠 침착면 갤러리 여기서 도둑 컨셉 그리고 의적 컨셉 나감마 야 야 나감마 니하오 나우와 니하오 제가 생각한 스페인 컨셉의 나우와 진화 커요고 냥이의 복면의 느낌이 있어서 이 복면을 가지고 가자 복면 누가 써? 도둑이 써 그래서 도둑 도둑 고양이의 느낌 사고 뭉치지만 스밀로던 고대종 그 옛날에 풀 포켓몬 그 스타팅은 고대종을 많이 그 컨셉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대종 스밀로던을 스밀로던의 도둑 그리고 유쾌 유쾌하려면은 약간 우쌍 우쌍이면서 도둑들이 눈이 이렇게 그 그 뭐지 이게 초롱초롱한 그 도둑의 눈을 했고 머리에서는 영지버섯이 자란다 어 왜냐면은 이거 왜 넣었냐 영지버섯이 왜 넣었냐면은 풀 컨셉이 너무 안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풀르르 넣었어요 영지버섯 그리고 니하오 좋다는 뜻 나오와에서 니하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감마 나 아이엠 검마다 어 검마스터다 소드마스터다 나감마 나감마야 나감마 야 나감마 나가라는 뜻하고 동음이에요 아니 그 뭐지 중이요 중이요 중이적인 표현 니하오에서 지나갑니다 나감마 나감마는 뭐냐 팔이 엄청 많아 내 색깔 다 못 칠해가지고 넘어갔는데 풀의 그 어떤 생명력 번식력 확장력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도둑이니까 안데를 가져가주면서 이 안데이 이제 야마도라파 야쿠자예요 야마도라파에서 몰래 착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야마구찌파는 이미 있는 파라서 제가 가상의 야쿠자파를 만들었어요 야마도라파 야마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마 돌아버리면 못 말려 그래서 칼을 쓰는데 여기 여기 뭐야 어 엠마 엠마 저주받은검 야마와 그냥검 명도 이렇게 두 개를 어금위로 집어넣었어요 1개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풀의 삭장성 음의하고 검의 고수 의적 쾌골조로 스페인 쾌골조로의 느낌 야 나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 했는데 원래는 나오아랑 뜨아거 그 꾸악스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하고 나서 포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컨셉 잡는 거 의적 의적 컨셉으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거는 이제 아 벌렸는데 이 안에 실체가 또 하나 있는 좀 약간 하마돈의 느낌 하마돈의 느낌으로 좀 했지 안에는 마신이 있는 컨셉 어떨까 야마 야마 도내가 아니고요 야마 도라 야마 도라파에서 몰래 착한이라는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보면 약간 아쉽죠 요거 보면 약간 아쉬워 이게 이렇게 вот 이렇게 팔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까는데 이렇게 부채 같은 걸로 8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주호민초님 16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씨파르크님 1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짱큰고루키님 50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나감마님 1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나감마님도 오셨네? 아, 쪼병님 오신데요? 아, 쪼병님 오세요. 쪼병님 오면 뭐할까? 아, 좀 아쉽죠? 이런거는? 좀 아쉬워. 이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어땠을까? 영지버섯같은거? 멋있잖아. 유쾌하잖아. 영지버섯. 여기다 하나 딱. 건강에도 좋고. 별로야? 근데 이 영지버섯이 어느새 지나오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야마도라파의 이 상징. 이 산표시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영지 안먹어. 아니, 안먹으니까 있을거 아니에요. 먹으면 있어? 없지. 당연한 얘기 하지 마세요. 스페인에서는 영지 먹으면 이게 없죠. 그니까 스페인 포켓몬이죠. 요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떼갈듯. 설정을 조금 넣어보자면. 니하오는 영지버섯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어... 폴즈구 친건병님. 사십개월고도 감사를 넣어봤습니다. 아, 왜... 왜 혹이야. 자, 다음. 다음꺼 갈게요. 니... 니하오. 페페페님 2개월 구독. 자. 오늘 할거. 나의 애착물품 온라인 전시입니다. 나의 애착물품. 깔끔하게 돼요. 여기 서울환경연합에서 하는건데. 자기만의 그걸... 어... 애착물품을 올리는거야. 같이 보는거야. 여기 써있잖아요. 마이 올디벗구디. 저번에 제가 집에서 하려다가 실... 그... 더이상 못한거거든요. 마이 올디벗구디. 오래되고 구식이지만 여전히 좋은 고전적인 것을 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올디벗구디.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면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어... 자... 이게 있는데 사람들이 올린거야. 마이 올디벗구디.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타워즈... 비디오에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읍... 어... 이런거는 소장을 해야된다. 나중에 두고두고 봐야된다. 그래가지고 소장용 비디오를 팔았고 그걸 사서 모았습니다. 근데 이 화질로 이제 안보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소장을 하려고 했어. 영구적으로 보관하려고. 자... 아무튼 요건데. 요거는 스타워즈 팬인 나에게 아버지가 미국 출장 다녀오시면서 사다주신 스페셜 에디션 비디오 세트.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디자인이 어우 깔끔하죠. 보면. 어? 요런 것들. 요게 요런... 요런 올드한 맛이 있어. 이 주는 그... 쾌감이 있어요. 이 투박한 쾌감. 딱 그... 네모난 쾌감. 옛날에 그 네모 시대일 때. 요즘에도 네모 시대지만 이때는 그냥 다 네모네모네모였거든요. 이 네모가 주는 쾌감. 자... 구독 감사합니다. 뭐... 친구 와이프가 아프다고 들은지 몇 년 전이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동창회에 부... 부부동반 모임이 있었어요. 친구가 오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연락 기회가 있어서 물었더니 아... 슬픈... 슬픈 얘기가... 야... 쭉쭉 보고 땡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안 보인다. 아니... 이거를... 이쁘게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어? 이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클릭했는데... 클릭하고 나서 보여야지. 클릭하고 나서 안 보이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걸... 여기서 읽자. 제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 직장인이 된 지... 지금까지... 16년간 사용한 필통입니다. 큰 이모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예쁜 고양이 얼굴이 있는... 참 예쁜 필통이었... 이제는... 달코해져... 초간제 울트라 폭풍... 필통이 됐네요. 이야... 16년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기워서 한 건가? 아... 기워서... 이런 거... 있죠? 제 주변에 있죠? 그 뭐냐? 기한84 지갑... 지갑이 있다... 애착지갑... 나중에 여기다가... 덧대서... 덧대서 사용합니다. 덧대서... 지금... 지금은...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붙여놨다... 이거... 꼭... 이 84를... 다 겨우 완성해놓고... 이 84를... 네임팬으로... 어르신이... 비밀번호 적어놓은 것 같이... 여기다... 84를... 적어놓으니까... 옆에다가... 연습 차가... 다 해놓고...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요런 느낌인데... 요런 거랑 비슷한 감... 감성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죠? 네... 아... 떠벅이... 캐로캐로캐로피... 뭐 이런 거 유행했었어요. 바른손... 뭔지 알죠? 떠벅이랑 그 친구들... 자... 정리함만 남았습니다. 다양한 게 있었는데... 27년 된 물건입니다. 회사에 갖다 놓고 쓰고 싶어요. 어... 애착 물건... 물건... 만년필이 부러워서 따라 산... 라미 만년필입니다. 제품은 아니지만... 유명하고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 입문 만년필... 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곳이었고... 어... 충전식으로 바꿨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40대가 훌쩍 넘으니... 적어도 30년 된 이불이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거? 오래된 물품... 오래... 있어? 집에 있... 집에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옥냥이 같은 경우는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입었던... 빨간... 아디다스 추리닝이었나? 주황색 아디다스는... 성인 돼서 산 거고... 그래서...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그... 옥냥이... 그... 이사가 가지고... 배도라지 멤버들이... 그... 집들이를 했어요. 집들이를 했는데... 비가 막 온 거야. 집... 막 비가 와가지고... 갑복이가... 젖었어. 옷이... 그래서 갑... 나 집에 추리닝 있으니까... 이거 입고 있어라. 그래서 줬더니... 그... 추리닝을 입더니... 갑복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갑복이 잘 안투덜거리거든요. 그런 걸로. 아... 좀 그렇다. 왜 이렇게 낡았냐. 아... 좀 그렇다. 심지어... 그... 갑복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빌려 입었으니까... 그럴... 말...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아... 많이 낡았다. 그래서 물어봤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입었던... 그쵸. 빌려준 사람한테 그런 말 하기 힘들어.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갑복이까지만 있고... 갖다 버리자. 로... 얘기가 끝났는데... 옹냥이가 살짝... 아니... 내가 버릴게... 라고 해서... 안 버릴 거 같아서... 어떻게 했더라. 끝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버릴게... 라고 자꾸 하길래... 아... 아니다. 네가 버린다고 하면 안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했나? 뭐... 아무튼 뭐... 끝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꾸 주변인들의... 애착물품을 자꾸 소개하는 코너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김풍 작가님도... 그... 옛날 물건들을 많이 모아요. 장난감 같은 거. 그... 전형적인... 전형적인... 키덜트! 키덜트야, 키덜트. 그리고 그 김풍 작가님 작업실 한번 놀러 갔을 때 아시죠? 그 고양이가 막 이러고 있는 거...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지? 여기다가 막 그... 어? 그... 차... 그 올려놓고 하는 거 있지? 고양이가 이렇게 막 들고 있고... 막 이런 거... 멍기 오고 들고 있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해. 그니까 옛날에 카페 하실 때도 그 원숭이 막 매달아 놓고 했잖아. 알죠? 민키랑...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그... 키덜트, 키덜트.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집에 가면은... 뭐... 장난감이... 옛날에 막 캔으로 된 막 걸어가는 장난감이나 이런 거... 꽤 있습니다. 저번에 가꾸셔서 주셨죠? 보물섬... 이거... 이거 가꾸셨잖아. 아... 기린님이 주신 거예요? 아... 그래? 아니야. 풍량이 줬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뜯... 안 뜯은 거. 그래서 요거를... 설명서랑 같이 씁니다. 기린님은... 껍데기 주셨어. 껍데기. 보물섬 해적 로봇... 시리즈. 12명 셋. 아... 이게... 12마리를 만들 수 있나봐. 아... 12마리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로봇... 아... 요만큼... 지금 보면은... 해적 로봇 X 만들기. 외다리 해적 로봇 Z 만들기. 외다리 해적 Q 만들기. 흑인 해적 땅다리 만들기. 해적 해골 탱크 만들기. 검은 수염 빠이레스 만들기. 보물상자 만들기. 도둑놈 빠이레스 만들기. 로봇 X 만들기. 로봇 X 만들기. 로봇 Z 만들기. 해골 4 만들기. 로봇 Z... 우주인 만들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쓰였어요. 하나 둘 셋 넷. 12개. 어. 12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것도. 미니 로봇 대기. 미니 로봇 대기. 야... 이거는... 상태가 좋아서... 팔면 팔리겠는데? 기린님이 주신 건 껍데기야. 오호 보물상. 기린님이 주신 건. 기린님. 파이팅. 아무튼 그렇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오르낭한 걸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갑질하는 세 시각. 구독!!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봐 징하게 곁에 살아남고 있는 다섯 살 때부터 가지고 놀던 인형 삐아기 친구는 끝까지 존버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주라 가족들은 얘기하지만 제 방에 이 친구 없으면 너무 허전해요 제가 한 살 때 신었던 양말도 신겨줬습니다 귀엽네 귀여워 근데 이 좀 약간 꼬질꼬질한 맛이 아무리 죽여줘야 구독과 좋아요 꼬질꼬질한 맛도 있어 꼬질꼬질하면 또 귀여운 게 있거든 뭔지 알아요? 약간 쭈골미 쭈골미 찐따미 이런 거 있죠 뭔지 알죠 얘가 찐따 같다는 건 아니고 약간 그 꼬질꼬질한 느낌이죠 약간 뽀송뽀송하네 아이패드2입니다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안 되고 구동도 되지 않는 어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왜? 아 이 규격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업데이트하는 순간 얘가 무거워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만약에 OS 업데이트하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못 돌아가나? 나 최근에 그거 업데이트 했는데 이거 OS 괜히 했나? 몰라 나 아이패드 뭔지 몰라 지원 안 하면 업데이트 안 뜬다고? 그럼 상관없구나 아빠의 필름 카메라 아빠 젊었을 때 썼다고 하니까 20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천원짜리 제도 이거 무조건 있었잖아 어? 제도 천 제도 이천 뭐 제도 삼천 시리즈별로 있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 천이면 천원이고 삼천이면 삼천원인데 세 자루 사지 그럼 왜 삼천짜리 한 자루로 사? 이해가 안 되잖아 그쵸? 뭐 이게 나중에 고장 나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지랄 이지랄을 해놓다가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 날카로워 배이기 쉬움 그리고 여기 끝에 무조건 잃어버렸어 요거 요거 있거든 은색으로 된 거 이거 분실 그럼 지우개가 힘겹게 맞고 있어 지우개가 근데 지우개가 지우개 특 여기 붙어있는 지우개 특 딱 여기 이게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 쇠랑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심이 있는데 여기 심이 들어가있잖아요 이렇게 심이 심이 나오면은 오래되면은 나오잖아 심이 나오잖아요 심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어느정도는 한 이정도 내놓고 쓰려고 하면은 요정도 들어가가지고 쓸면 되거든 근데 이게 상태가 심각해지면 끝까지 다 들어가 짧으면은 원래 그런거고 이게 마탱이가 가면은 나중에는 그냥 계속 들어가 이거 고정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또 괜히 또 이렇게 되가지고 나사 이렇게 했거든 이걸 또 뜯어 국룰이죠 뜯으면은 여기에 금속이 얘가 확대하면 이거야 이렇게 생긴 얘가 벌어 벌어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 심을 잡고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삐죽삐죽삐죽 하면서 나와 근데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은 툭툭툭 끊어지면서 나올 때가 있어 또 툭툭툭 이렇게 그럼 여기가 휘어져 있는 거야 여기가 각도가 그러니까 이제 툭툭툭 나오면서 끊기는 거지 요런 요런 애도 있었고 여기 하면서 이제 이거 분해 안 해본 사람이 없었을 거야 분해해서 계속 하는데 아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 또 안 나와 아니면 여기가 여기 막혀있는 거죠 여기가 막혀있으면 계속 눌러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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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쟤도 천이 한 요정도였어요 이때는 다 이렇게 썼죠 요거를 띄어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요거를 띄어가지고 뭐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손가락에 막 끼우고 그치 손가락에 막 끼우고 요게 이렇게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 게 없었고 어 또 나 어렸을 때는 아 다 모아서 길게 만드는데 나 어렸을 때는 가방 있잖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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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지퍼가 하나 있죠 지퍼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뭐 하나 있고 예를 들어 그럼 뭐 여기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지퍼가 뭐 한 이렇게 있잖아 1 2 3 뭐 이렇게 있어 지퍼가 한 4개 있다고 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있잖아 이게 뭐라고 하지? 손잽이? 손잽을 뜯어가는 애들이 있었어 이게 구조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있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써있어 이런 느낌인데 여기를 벌려 그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끊어지거나 이건 지퍼야 이렇게 지퍼 그럼 뜯어 뜯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각양각색이잖아 뭐 나이키도 있고 리복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뜯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자기만의 키링에다가 다 수집을 해 무슨 디아블로의 귀 모아놓는 것처럼 이걸 수집을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애들 보면은 이게 다 뜯어져있어 다 없어 이 채야 이렇게 돼있어 다 이렇게 돼있어 가방이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다 이걸 수집하고 된 게 아 그랬어 이유? 이유는 없어 그냥 수집 욕구 그냥 뒤틀린 수집 욕구 그래서 그래서 반에서 인상 험악하게 생긴 애가 야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되냐? 이러면은 원래 필요 없었던 것처럼 쿨진의 모드로 쿨진의 모드로 뭐 상관없어? 내가 내가 뺏기 뺏겨서 준다고 하면은 심적 고통이 크니까 내가 나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럴수나 없으나 상관없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뭐 상관없어 아 그러면 고마워 하면서 딱 가져갔다 그럼 이제 다 없어져 지퍼 뭐 이거 없어도 잘 열고 다 치는구먼 막 낑낑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저는 저는 이제 뜯기는 입장이죠 뜯기는 입장이니까 아는거죠 뜯기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 갬성을 아는거지 뜯는 입장이면 이 갬성 몰라 나를 보호하고 싶기에 어쩔 수 없이 쿨진이 되는 이 사회가 쿨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상관없어 난 이거 원래 상관없는 사람 정해 뭐 여기 뭐 나이키 리복 각양각색 뭐 이런것도 있었어 옛날에 근데 되게 멋스러워 농구공 무늬 이렇게 음각으로 음각으로 이렇게 딱 돼있어 리복에서 나온거 여기 쇠 쇠로 해가지고 쇠 멋있지 뭐 이런것도 있고 되게 멋있는거 많았는데 막 아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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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바쁜 와중에 신발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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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고 제가 이걸 드릴게요 네 오셨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이거 드리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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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요 몰라요 네 아 근데 방송에서 몇번 말씀하신거 들었는데 뭔진 몰라요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타야되세요 이거 보신건 봤어요 방금 아 방금 봤어요? 미쳤죠 이게 뭐에요 아 이거 무슨 만화책 맞아 얘가 이제 도마뱀이 제가 왜 도마뱀인지 그 모험을 떠나는거에요 음 바퀴벌레 음 꼭 보세요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나요? 네 니혼 만화 알겠습니다 번역 아니 그 요번에 애장판이 나왔는데 깔끔합니다 예 그 어디 가서 보셨 저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봤어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네 네 이거 배우님 사람들이 처음 본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본다고? 잠깐만 배우님이 좀 이거 봐주세요 이거 아니 학교 다닐때 네 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거 보세요 가방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지퍼에 이게 달려있잖아요 네 열고 닫는거 네 그럼 이게 뭐 이렇게 한 세개 네개 있을거 아니에요 네 여기 두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응 그럼 요거를 그 벤츠같은걸로 이렇게 열어요 네 그러면 끊어질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네 끊어져요? 끊어져요? 네 구조가 이렇게 돼있어요 뭐 없나? 이런거 이런거 보면 구조가 끊어져요 끊어져요 네 그죠? 이걸 이렇게 뜯는거에요 네 그럼 이게 빠져나가죠 네 그렇게 해서 막 리복 이런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여기에 막 리복 이렇게 써있는거 네 근데 보통 작구에는 그 와이 와이? 그 작구 만드는 그래서 아 그 가방에는 이렇게 그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 이 갬성 없어요? 이 갬성? 네 뭔진 알아요 와이케키 말고 네 뭔진 알아요 이걸 뜯는단 말이에요 가방에 네 뭐 예를 들면 잔스포츠 뭐 있을거 아니에요 뜯어서 이제 이거를 자기만의 키링으로 열쇠고리에 이렇게 수집으로 해요 이렇게 아 저걸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험악한 애가 반에서 험악한 애가 자기만의 콜렉션으로 해 뒤틀린 수집욕구 애들걸 뺏어서? 어 뺏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가서 이런거야 이게 두개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애들이 있었다고요? 나 이거 하나 줘 공감하죠? 아니 난 처음 아 공감하잖아 세네가 다른가? 세네가 다른가 보다 세네가 달라봐 공감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반에 있었다고 이런 애들이 나는 나는 피식자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이거 놀리는거 떠나서 여러분들 진짜 있었다 손 그러면 바지에 있는 잡곡 이런것도 그럼 멋이 없어 그래 YKK YKK는 멋이 없잖아 이거 리복 특이 특이조형 이게 또 크롬으로 돼있어가지고 이게 음각으로 돼가지고 괜히 갖고 싶잖아 그런거 있었다니까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데 이게 왜 82년생 손 맞대 이때잖아 이때니까 이거 제가 좀 착한 친구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다녀서 아 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니까 아 유치원이었네 너무 너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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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수가 너무 노란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초등학교 때? 네 아 뭔소리에요 초등학교 때는 이미 뒤틀린 애들은 이미 뒤틀려있어요 그런가? 할거 다하지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나 안산 살 땐 안그랬는데 안산 초등학교 다 할 때는 아 근데 이게 세대 차이가 있나 보다 세대 차이가 그래가지고 막 이거 이거는 있었죠 이거 22일이야 투투 200원 250씩 걷어가 그건 있었죠? 있었죠? 아 그걸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조급하니까 뭐가 조급해? 조급하니까 사귀자마자 그 수금을 해 사귀자마자 사귄다고 수금 이게 변질돼서 투투도 원래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했다는게 아니고 원래는 투투가 어 그냥 기념을 하려고 주변인들한테 뭐 한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까지 막 뜯어내는 어떤 수금의 명목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세 아니 근데 200원 가지고 근데 모든 애들한테 그때 당시 200원이 달러 이게 느낌이 그런가 아니 특별세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조급하니까 사귀자마자 걷어 기념으로 기념으로? 어 사귄다고 세금을 걷어 저 무슨 어떤 학교를 다닌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로 맞아요 왜냐면 아니 동상 동상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지 초등학교 때도 그랬다고? 초등학교 아니 진짜야 이거 아니 그니까 그니까 이게 그 이유가 투투의 이유가 이제 자기가 챙기는 이유가 이제 세금의 개념이 돼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그 폭력적인 학생의 이상하네 처음 들어 저는 신도시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 근데 이제 성격이 좋은 애들은 없어? 츄 그러고 넘어가 성격이 좋은 애들은 애초에 그걸 원하지 않죠 아니 그 안에서 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큰 바운더리 안에서 없어? 츄 이렇게 와 와 진짜 친구도 아니다 뭐 이정도로 넘어가는 아 좀 그렇다 그러고 넘어 이건 착하네 나쁘네 나쁘네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될까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데 뜻은 이거야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그 조달해올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나는 처음 들어가네 아니 이거는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지역 차이의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다 만연해 있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몇 년생이시죠? 87년생 그러니까 좀 있지 4년차이면 좀 있어 왜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정민씨가 1학년이잖아 제가 2학년이였을 거예요 제가 86년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86년이잖아 아 2년 2학년이잖아 2학년은 삥의 개념이 없지 2학년은 삥의 개념이 없죠 아 2학년은 없어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은 삥의 개념이 있어 그렇잖아 그 같은 동급생끼리 돈을 삥을 뜯지는 않았어요 그 옆에 중학교 형들이 삥을 뜯었지 아니죠 그거는 봐봐요 자 이거 저장 저장 아 갑자기 오자마자 이게 삥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삥을 자주 뜯겨봐서 아는데 동급생한테 뜯겨본 적은 없어요 샤프? 이거 뭐지 저거? 저거? 지퍼? 아니 이게 자 봐봐요 아시아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시아와 유럽이 또 싸우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한 학교 안에서도 같은 반에서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다른 학년에서 또 한 학교에서 또 학교끼리 아 그래 무분별로 계속 프리포홀로 애들끼리 애기들끼리 어 그러니까 오히려 반이 학생들이 그 만나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쉽게 벌어지는 일이죠 오히려 다른 학교는 나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학교 대 학교로 원정을 간다 아 그런 건 있었지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고요? 네 없었어요 원정을 간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저 학교를 치러 가자 이런 게 없었다고요? 네 없었어요 그니까 그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삼척상근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할 게 없으니까 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군대에 있을 때 알았다고요? 할 게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모아서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PC방도 없고 그러니까 패 싸움하러 가는 거야 아니 패 싸움하러는 저는 많이들 어 그러니까 제가 분당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성남 그러니까 분당은 성남이지만 성남에 있는 친구들이 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아니 되게 아니 차라리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우지 왜 동급생 애들 돈을 뜯어가지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날 서로 안 불편하니까 음 왜냐면 그 쉽게 이거를 그거 하니까 아 그냥 뭐 왜냐면 괴롭히니까 왜냐면 뺏기는 입장에서도 이게 어 안주기가 뭐한게 얘 다음에 또 만나니까 또 만나니까 그 정민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아 이미 그 마인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심각한 내용이죠 심각한 내용 심각한 내용이죠 탕사자는 죽을 맛이지 아무튼 이게 왜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지퍼 뜯어가는 거 지퍼 뜯어가는 거 지퍼를 저는 그건 진짜 처음 들어갔어 뜯어가는 거는 있었다 저희 때는 막 그런 건 있었어 펜 하이테크 펜 뭐 이런 거 하이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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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짜리 미쳤어 3500원이었을까 그 얇은 펜 일본에서 나온 거 그거를 이제 그 그 펜을 이제 서로 탐하는 그런 거는 있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꺾이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하하하 떨어지는 그 순간 그 펜은 끝나는 거지 근데 이게 이걸 잘했어 이 회사에서 아 계속 사게 되잖아 계속 부서지고 그리고 이게 뭔가 디아블로의 조단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하나 갖고 있으면 또 이게 약간 금전의 가치가 있는 그거랑 아이템이었어요 그거랑 요거 있었어요 요거 맞춰봐요 사쿠라? 어? 아시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투명하니까 투명해 투명 응 사쿠라 사쿠라 저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허허허허허 요 팬이 이제 요거에 다음 티어 다음 티어 1500원? 요거는 천원 저때는 천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장점 색이 되게 다양했다 맞아요 너무 예뻤어 우리때는 그냥 파랑 파랑 빨강 검은색 이게 다였고 이거는 막 분홍색도 있고 나중에 수성팬도 막 보라색 나고 했지만 이때 당시는 반짝이 금색 금색 젤리펜 젤리펜들 그런게 나왔고 나중에 한국에서도 500원짜리 젤리펜들이 막 나왔어 맞아요 다꾸 다이어리 할 때 저 펜 많이 썼죠 근데 그때는 이제 퀄리티가 좋지 않았던게 다 못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뭔가 막혀 이러버리는게 아니고 막혀 오래 안쓰면 말라서 굳어가지고 막히고 그랬어 호민이 형이었네 경험담일 때인데요 공부 안하는 애들이 저걸로 줄지 정답 성인용품? 어 이거를 필통을 엄청 헝거필통에 빵빵하게 맞아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뭐지 막하 이렇게 이렇게 막하 형광 형광으로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글씨 이것도 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다른 색깔로 바꿔면서 일종의 교구 교과서 꾸미기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 꾸미는게 재밌는거야 공부는 안하고 저거 해가지고 교과서 이쁘게 그래서 그 똑똑한 애가 저걸 빌려가가지고 공부하고 와 하하하하 머리 좋은 애가 저희는 저런걸로 막 그때 러브짱? 아 그런거 애들 잘나가는 애들은 이제 잘나갑니다 네 교환일기 이런거 저게 어 좀 선입견이 있어요 저렇게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한다 저렇게 하면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선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애정이 생겨가지고 자꾸 보게 돼요 응 그리고 저거는 이제 여자애들이 잘했어요 특히 아 그쵸 그게 저기 이제 다꾸로 넘어가는거에요 저 문어가 그렇죠 다꾸 없으셨어요? 다꾸 아직도 있죠 그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서는? 그때 다이어리 개념이 좀 약간 약했어요 어 저희 때는 다이어리 꾸미는거 엄청 유행했었어가지고 책받침 아휴 아니 책받침은 책받침은 너무 옛날이고 핑클 책받침 핑클은 제스캐스 책받침 핑클 누나들은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정말 핑클 누나들 잘 나갈 때 DNA 카드라는 걸 받았었어요 아 그 풍이 형이 설명했던 거 아니야? 그 피 피를 뽑아서 그 DNA를 그래서 나중에 뭐 그거 아직 갖고 있으신 분은 핑클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나중에 뭐 그런지 맞아요 전무님 오셔서 그 말 했어 DNA 집어넣었다고 예전에 그 그래서 제가 성유리 누님하고 드라마를 한 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아 그거 돌려드렸어요 DNA 아니 그 저는 그때 이진 누나의 DNA 카드를 샀었는데 그 성유리 누나한테 그거 DNA 카드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 누님도 정확하게 기억이 났는데 피를 뽑았었나 뭐 막 그랬던 거 같아 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기억 안 나지 네 너무 옛날이니까 아 그렇게 어중간하게 하면은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또 해소가 안되죠 피를 뽑았었나 이렇게 뽑았었나가 딱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책받침 몰라요 책받침은 책받침은 핑클 뭐 이런거 보다는 그전에 핑클 누나보다는 뭐 이제 외국 배우들 유명하실 때 3대면요 브룩쉴즈 어 뭐 브룩쉴즈 뭐 뭐 그런 분들 유행할 때 책받침 이거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책받침 연예인 책받침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됐네 그렇지 저렇게 어 소피마르소 소피마르소 이런 분들 책받침이 유행했었던 거고 여기 뒤에 이거 구구단도 있고 응 요 맛있지 이게 제가 유치원 땐가 초등학교 1학년 땐가 50원이었거든요 책받침이 한에 문방구에 가서 근데 너무 두 개가 사고 싶은데 50원 밖에 없어서 두 장을 겹쳐가지고 아주머니한테 하나인 오오오오오 그래서 사서 이 사람 봐? 근데 그게 양심이 너무 찔려서 엄마한테 가서 고백했어요 사실 내가 이걸 이렇게 샀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돈을 아 틀려줬어 그런다가 죄가 씻기는 건 아닙니다 당신 죄인이야 그렇긴 한데 책이 없지 책이요? 제가 옛날에 웹슨 그릴 때 그거 썼는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양심적 도둑 조금만 알아요? 제 만회 중에 막 훔치는 거 알아요 예 그게 원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보고 일화를 보고 쓴 거예요 그거를 사실을 기반으로 진짜 대도가 한 명 있었거든요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학생들이 맨날 등교할 때보다 엄청 많잖아 진짜 맨날 엄청 많잖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면은 맨날 등교를 하면은 걔가 자기의 전리품들을 자랑을 해 응 쫙 깔아 무슨 무한의 주인 만지가 자기 무기 쫙 깔아놓은 것처럼 그날 텅가만 보여줘 맞아요 근데 엄청 많아 막 근데 고부가 같이 하이텍시 위주로만 아 그런 오 그거는 진짜 악질이다 막 맨날 자랑하는데 어느 날 등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했어 걔가 안경 깨질 때까지 막 금가가지고 금이 가서 너무 사람이 안경에 금이 가면 너무나 그 작아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먼지나게 많아 아저씨한테 문방구 아저씨한테 그때부터 자랑하라 그때 또 낭만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끊었는지 손을 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제 웹툰에서 조금만 더 걸려가지고 교복이 다 찢어져 아 그 아 그 막 책받침을 왜 쓰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아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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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 배기니까 여기다가 이걸 이제 책받침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코팅을 하죠 코팅을 코팅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대역 여기다 이렇게 쓰는거야 그러면 이게 뒤에가 빤빤해가지고 되게 안 배기고 이렇게 쓸 수 있는거야 알겠어요 아니 왜 누가 물어보길래 책받침을 왜 쓰냐고 대체 빳빳하게 해서 글씨가 더 잘 써지고 뒤에 그 글씨 눌리는거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고 넘버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상 책받침을 책받침의 용도로 쓰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그냥 피파카드 모으듯이 모으는 좀 약간 그런 느낌 나라가 허락한 브로마이드? 네 그렇죠 랄까? 굿즈죠 아 부채 부채도 되고 그 당시에 어떤 굿즈의 개념 책받침 그치 당근건 에 브룩실즈 아 미쳤죠? 브룩실즈 아 이거 봐 어? 조각이야 조각 어떻게 서양의 브룩실즈 PBK 측 그치? 홍콩의 임청아 왕조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비만선 한국의 PBK 측 신혜라씨 아 그런 별명이 있으셨나요? 네 실제로 어 그러네 데뷔할때 엄청 닮았네 그래 괜히 한국의 PBK 측라고 한게 아니에요 실제로 되게 닮으셨어요 진짜 닮았네 신혜라씨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 웃는것도 이게 진짜 비슷하게 PBK 측 그리고 이제 여기 소피마르소인데 저는 이제 브룩실즈 근데 우리 세대는 아니야 브룩실즈는 우리 세대 아니야 그쵸 윗세대죠 윗세대 나도 나중에 이제 본거고 정말 미인이시다 음 전무님 세대죠 전무님 세대 네 세대는 나랑 5살 차이니까 내가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이면 그분들은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다른거 다르죠 다섯살은 진짜 다르긴 다르 전무님은 아마 교련 교령 총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교련 수업 있으셨죠? 있긴 있어. 저도 있었어요. 친구... 친구에 나오는 교련보. 교련보. 그럼 계속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야. 계속. 우리도 그냥 수업 들었어. 교련보가 없었다고. 막 제식훈련 같은 거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 안 했어요. 저는 딱 저희 첫 수업, 두 번째 수업까지는 제식훈련, 총 이런 건 없이 제식훈련 정도만 하고 그 이후로는 자습시간이었죠. 우리는 그것도 없었어. 그냥 구급법. 그냥 딱 예비군훈련처럼 딱 배워야 되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거. 나무중들 거에 가네. 이거는 전문님. 전문님 세대라니까. 전문님 세대. 그럼 전문이도 아니라고 그래. 의중씨도 왔네요. 전문님 목충들 거였대.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저거 어디 있어. 아, 의중씨. 나도 교련 수업 있었는데. 왜냐하면 의중씨. 의중씨랑 나랑 동갑이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나만 받았겠어요? 의중씨. 의중씨. 같은 교육과정이잖아요. 우리 또 이해찬 세대 아닙니까? 또. 말 많고 탈이 많았던. 아... 6차죠? 6차. 6차 교육과정이셨죠? 그건 몰라요. 6차셨을 거예요. 저희가 7차 교육과정. 이해찬 세대. 이게 뭐냐. 수행평가로 대학 가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 거를 바꾸겠다. 바꾸겠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개성을. 펼쳐라. 그래서. 다 여러가지 기준을 줘서 하겠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그랬죠. 봉사활동도 겁나 했죠. 봉사활동이 참. 했었어요? 봉사활동? 저는 봉사활동은 안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우리는 했는데. 봉사활동이 뭐냐면은. 봉사활동 점수가 있어가지고. 내신에. 그걸 해야 돼요. 안하면 점수가 없어요. 근데 내신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내신이. 퍼센테이지가 있었죠. 확실히 있었죠. 내신이.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내신을 했는데. 내신하려면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써주는 관공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우체국 이런 데가. 귀찮아해. 아 애들 오는 걸? 그니까. 음. 그니까 얼마나 많아 학생이. 다 봉사활동 받으려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니까. 봉사활동 되나요? 아니 안 돼. 아 안 된다. 근데 또 시키면은. 온갖 잠무. 아 그쵸. 쓰레기 줍고. 쓰레기 줍고. 막 무슨. 저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했던 게. 이거. 서류. 기억부터 히흑까지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서류 처리. 그럼 요즘에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료실에. 파일로 다 넣어가지고. 엄청 큰데다가 다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박정민씨가. 등본 떼주세요. 비읍으로 가. 자료실로 가서. 비읍으로 가서. 어 여기 있네. 그래서 꺼내서. 스캔 떠서. 아니 그. 복사 떠서. 주고. 자기는 그거 다시 넣는데. 이거 하면서 넣다가. 기억에서 히흑까지.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나게 될 거 같아요. 그 기억부터 히흑까지. 다 정리하기. 그런 거 시켰단 말이에요. 그니까. 무급으로. 일을 하는데. 귀찮아해. 대접은 썩 좋지 않아. 그쵸. 거기서 오는 자괴감. 그게. 중학생 때. 중학생도. 충분히 느꼈다. 그렇지. 근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아 난 열심히 했는데. 보통 열심히 안 했던 거 같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름 막. 다 꼼꼼히 찾아보다가. 막. 이름 막. 열 자짜리 막. 뭐였더라. 뭐. 뭐. 김방패와. 뭐. 막 그런 거 있어. 황금독수리 뭐. 그런 것처럼. 있었어. 그래서 막. 그런 거 보고. 그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게. 폐단이 좀 너무 많았어. 아. 지금은 또 봉사활동. 그런 게 없어졌나요.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저희는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가 시골에 있어서 못한 거고. 아. 있어요? 중학교 때는 했죠. 아. 이직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그냥. 주먹구구식. 아. 이건 좀 아니야. 왜냐면은. 서로 고통받아. 서로. 그러니까요. 서로 힘들어. 일 주는 쪽도 고통받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관리해야 되고. 그냥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학교에서 이거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학교에서 어딜 지정해가지고. 지정해서. 자기네가 연결까지 해서. 단체로 다 같이 가서. 체험해보는 것까진 난 괜찮다고 막. 근데 막. 영업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가지고. 맞아요. 봉사활동 할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여기 뭐 되나요? 그러면. 아 여기 두 명. 타세요. 보고서 타고 가는 것처럼. 봉사활동 두 명. 다음에 이제. 아 저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가가지고. 어? 대접이 좀 이상하잖아. 도와주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게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지. 갑자기 또 옛날 얘기. 뭐 어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뭐 하다가. 아 저 원래 이제 이거.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 애착 물건. 살펴보기. 아 광고. 아 광고 아니에요. 아 광고 아니에요. 이런 거 재밌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보는데. 오래된 물건이요. 각 집에.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그 심 막 이렇게 뚝뚝뚝 끊겨서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응. 뜯어가는. 뜯어가는 거. 뜯어가는 문화를 얘기했더니. 모르는 거야. 응. 그래서 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아 웃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아. 그때 이제 또. 박배우님 오셔서. 물어본 거지. 그랬구나. 자꾸 그. 선을 그으시길래. 손을 그으시길래. 오히려 저 샤프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거. 네. 요걸로 로봇 만들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아. 다 모아서. 저는 안 했는데. 채팅이 있긴 있었어요. 막 뭐. 연결해가지고 했다고. 애들 거 다 뺏어가가지고. 저걸로 로봇 만들고. 이랬어. 아무튼 요런 거. 나 저거 뺏김. 하하하하하하. 저거는 뺏겼어. 저거는 뺏겼다기보다는. 그냥. 창작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느낌. 아. 물어줬었죠.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오시기 전에 설명했지만. 쿨찐. 쿨찐하지 않았어요. 쿨찐이 뭐야. 아. 쿨한 찐따? 아. 나는. 애초에 필요 없었어. 아냐아냐. 나는 애초에 필요 없었어. 이거는 쿨찐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정말 그. 반에 있는. 이상한 애한테. 그냥. 하나 주는 거 같은 느낌으로. 응. 그니까. 그니까.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빨리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응. 강제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쿨찐이었던 걸까. 준 걸로 친. 친다는. 개념이.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 이런 느낌. 인형이 인형 종류가 많고. 이런 거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기 집에? 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놔주는 게.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거는. 이건 좀 놔주는. 아.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건 놔줬는데 다시 돌아온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아 그러네. 너무. 그. 소중하게 글을 쓰셔서. 지금. 말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말이라는 건요. 물과 같아서. 사진만 봤어. 사진만 봤어. 물과 같아서.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더더욱이나. 생방송이기 때문에. 아 예. 미안합니다. 네. 이런 거. 이제 말. 이제 좀 조심해지죠. 말을 못 하겠네. 자. 말을 자유롭게 해보세요. 죽도가 있네요. 죽대도 있고. 야. 이거 뭐야. MP3네. MP3. 오. 옙. 옙. 코어. 옙. 인형이 많다. 아무튼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끝. 여기까지 보죠. 네. 야. 옛날에 이거 뻐꾸기가 유행이었거든. 그래. 이거 우리집에도 있었는데. 뻐꾸. 뻐꾸기랑. 왜 요즘에 없을까요? 유행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유행이 있어. 유행이. 근데 저 시기에는 꽤 오래 유행을 탄 거 아니에요? 꽤나 오랫동안 집에 다 있었는데. 이게 핸드폰이 나오면서 없어진 건가? 모르겠어. 이거. 잘 사는 집에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잘 사는 집만 있었던 건. 그냥 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뻐꾸기도. 이 퀄이 다 달랐어요. 예. 맞아 맞아. 그래서 양산형 뻐꾸기들이 있었고. 맞아 맞아. 그리고. 제대로 뻐꾸기 안 돌아가는 집도 많았어. 그냥. 뻐꾸기 고장 나가지고. 제대로 막 튀어나오지도 않고. 터져가지고 안에서. 이거 요런 거. 괴종시계? 음. 그쵸. 약간 그. 학교 그. 증. 36회 동문의 증. 추억.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게. 댕댕댕댕. 이게 학교 그. 현관에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 요거랑. 요마. 요렇게 생긴 거울. 아. 이렇게 생긴 거울. 월계관처럼 해가지고. 여기도. 증. 몇 년. 몇 년. 몇 년. 뭐. 증. 뭐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항상 있었거든. 그리고 상가에도 있어요. 상가에도. 벽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꼭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자기의 그 옷. 네모새를. 정검하도록. 꽤나 유용합니다. 저거.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한. 몇 개월 전에. 이걸 있는 건물로 간 거야. 네. 이게 있었어 이게. 아. 네모나게. 1층에. 있으면 좀 무서. 무서운. 느낌이 나네. 아니 그냥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내가 이 존재를 안. 잊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는 그 폭력성. 그렇죠. 촬영할 때 봤는데. 와. 이게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되게 편해요. 이거 왜 없어진지 모르겠어. 이거 왜 없어졌지? 1층에 저거. 조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폭력적이어가지고. 이제 좀 예쁜. 어떤. 그냥. 벽에 붙이는 거울 이런 걸로. 음. 바꾼 거 아닐까요? 아. 요즘에 거울이 좀 없는 것 같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나? 엘리베이터. 맞아. 엘리베이터에도 거울이 없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아. 이 거울이? 네. 이 거울이. 일반.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거울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일반 상가. 아파트 상가나 그런 데 보면은. 1층에 계단 갈 때는. 뭐 하나. 계단 중간에 한 번 있을 거 같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배치되면 좋은데. 이게 없더라고. 거울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굳이 이렇게 안 세워놔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런가 아마. 자꾸 깨먹어서 그런가 봐. 아니면 이제 증정을 하는 데가 없나. 증여. 증정하는 데가 없어서. 사실 이제. 옛날에. 옛날에. 저. 안산 중앙동에는. 상가들. 저 어렸을 때. 상가 특. 1층. 거울이 없어. 다 깨먹어서. 다 깨먹어서. 다 깨먹어. 누가 깼을까요. 술 처먹고. 술 처먹고. 다 깨먹어서. 나중에 그냥 갖다 놓지도 않아. 그치. 그거 누가 다 지워. 아니 이거 원래 그래. 1층은 얼마 없어. 거울이 없어. 주호민 작가님이. 프레임이라며.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그랬다고. 그 당시에는. 일산도 1층은 없었잖아. 맞잖아. 서울도 그렇고. 뭔가. 아 그때 당시엔 다 그랬어. 그리고. 시내에. 뭐. 예를 들어 뭐. 일산에. 어. 시내 어디야. 저런 데죠 뭐. 웨스턴돔. 이런 데 아닌가. 그 상가들이 있단 말이야. 상가의 1층은. 이게 없어. 그리고. 뭐가 없냐. 안산의 산무. 안산 시내의 산무. 1층 상가 거울. 없어. 그리고. 1층. 1층 거울. 1층. 그. 화장실. 문짝이 없어. 하하하하하하. 문짝을. 다 부수고 다니면서. 아니. 1층에.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데가 많았다. 화장실 문짝이 왜 없어. 몰라. 그 문으로 뭘. 나도. 나도 모르겠어. 문짝이 다 뚫려 있어 그냥. 어. 문짝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이. 화장실에 문짝이 없다니까. 다 뜯어져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러면은. 개방 화장실이 되는 거냐. 그. 그. 남자 여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문짝이 없는. 아. 그거 거기 문이 없다네. 아예 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각도를 잘 이렇게 하면 남자. 그. 소견기 이렇게. 뒷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 그런. 그. 뷰가 이렇게. 사실 문이 있다고 상정하고 만든 구조라서. 네. 그런. 그.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지는 화장실도 있었어요. 보고 싶지 않은 뷰. 또 하나는요? 하나는 그냥 없었어요. 아니 이게 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두. 산무. 이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산무는 이제부터 찾아보자. 이제부터 찾아보자. 하나는. 어. 비폭력이 없대. 흐하하하하하. 자전거는. 자전거는. 따릉이에요 원조. 있는거. 있는거. 아니 삼. 삼조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있는거. 자. 자전거 도색. 자전거 도색. 자전거 도색. 셀프 도색. 아마추어 도색이 유행했어. 그때. 자전거 아마추어 도색. 각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DIY DIY Do it yourself 도색을 각자 각자 알아서 알아서 하는 문화가 있었어 근데 그 자전거는 그거는 안산만의 문화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제가 누차 말하는 것도 내가 안산에 살았으니까 안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에요 위성도시 서울에 있었던 김당에는 화장실에 문 다 있었는데요 세대가 날라 세대가 4년의 차이가 있다 아니 그거는 4년의 차이가 있다 아니 내가 4년이면요 내가 20살 때 24살짜리 형들이 싸워서 문을 부실 수도 있는 거잖아 4년이면 뽕나무 밭의 40%가 바다로 변할 시간 아니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자전거 도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또 그 오락실에 그 폭력이 있었던 거는 그건 있었죠 오락실은 되게 무서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오락을 너무 하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그 벌레들이 그 포춘기계가 위험한 줄 알면서 알면서도 가는 거죠 그 쾌감 때문에 거기가 위험한 곳이란 걸 알면서도 거기에 오락실에 깡패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가는 느낌 거기 가는 것 자체에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제 오락실을 가는 스릴 그것도 그게 진짜 스릴이지 그게 4D 액션이고 그런 거였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뭐 공원에 친구들이 갔을 때 놀러 갔는데 아 깡패가 오면 저항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마치 저항을 해요? 왜냐하면 수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아 수가 비슷해 보인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바나 초원에 어 그 가젤들도 저항을 합니다 얼룩말들이 위험해지는 순간에 대충 각보고 비빌 수 있으면 비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주변에 또 포위망을 또 깔아놓은 그렇죠 그러면 지원군이 와 삼국지야 그럼 이거 자체가 삼국지야 멀리서 그 도주로를 차단해 놓았던 인원들이 어 좀 좀 약간 뭔가 서로 약간 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달려와 달려와서 드롭킥을 드롭킥을 에이 무슨 드롭킥 등판에 드롭킥을 아 달려와서 아 왜 이렇게 이게 일정이 이렇게 딱 해서 아 요금 징수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서로 막 서령선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도주로를 차단해 놓았던 그 예비 병력들이 다행히 왔어 다행히 왔어 등판에다 드롭킥을 날리던 와 안산이라는 이게 삼국지고 도대체 이게 복병이지 도주로 도주로 도주로를 항상 파악해야 돼 갈 때마다 아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겠구나 맞아 근데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요 넓어져요 항상 고 이렇게 위험지역에 들어가면 멀리 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깡패다 라는 딱 느낌이 나면 그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어떤 분이 그 진짜 LA에 갱을 그 인터뷰를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사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희천리즘 님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희천리즘 님이 그 갱을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흔쾌히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떻게 살고 있고 하는데 난 거기서 꼭 비슷한 점을 발견한 게 계속 두려 PEN wollte 길거리고 queens 인터뷰 하는 중에도 계속 이래요 인터뷰 하는 중에도 계속 이게 이게 습관 wraps 시야가 넓어져야 돼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기 hat 어디서 어디서 더럽게서 855 계속 이렇게 그 느낌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멀리 봐야 돼. 항상 이게 수를 보고 비비는데 수가 그때그때마다 복병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게 아 근데 대단하다. 그 수를 비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힘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두 명이에요. 저쪽은 한 명이에요. 비벼볼 만하잖아요. 아 그렇게. 아니면 뭐 두 명이요. 근데 그 한 명이 두 명이 오는데 야 니네 일로 와봐 해서 얼마 있어 한다고요? 왜냐하면 좀 약간 이쪽은 약간 중학생 느낌. 이쪽은 약간 고등학생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아니면 우리 쪽에 2 대 2인데 싸움을 좀 잘해요. 그냥 얘 믿고 비비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거고 저는 늘 그냥 그게 누가 됐든 나를 부르면 갖고 있는 걸 다 주고 그냥 나와 지나가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지 않고 좀 약간 분산해서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다 주는 게 나도 편하고 아니 무슨 필리핀 강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편하고 그때는 걔네가 필리핀 강도 같은 느낌 정도의 두려움을 저한테 주니까 괜히 어디 생겼다. 저는 다 나눠. 나눠. 일단 제시. 아 일단 제시? 제시에서 가봐 하면 가는 거고 더 없어? 그러면은 없다. 그러니까 뒤지는 신용을 하는데 이들도 귀찮아. 아. 그러니까 이게 신발빛. 정말 누군가를 누군가의 돈을 뺏어보거나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뺏는 게 귀찮다라는 감정을 알지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돈을 다 뺏어가겠지라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얘기였습니다. 그냥 나중에 소설이에요. 제가 나중에 크고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하하하 이거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뺏겨봐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감정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걸 생각해봐요. 그 돈을 뺏는 나쁜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그들도 쫄린단 말이야. 왜냐? 그들 역시도 중학생이야.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모른다니까요. 돈을 늘 뺏기던 사람은 걔네가 뭐가 두렵고 뭐가 귀찮고를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중요한 건? 하하하하하하 그렇기 때문에 잡았다 요 놈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 밑창 그렇죠. 친구들 그렇게 다닌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학교에 가는데 그 학원비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좌 그때는 현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학원봉투에다가 가지고 가는 날 걸린 거야. 쓱 붙어서 두면 그대로 따라오라. 그냥 앞에 보면서 그대로 따라오라. 그래서 하이제킹을 당했어. 내가 내가 이동 중에 하이제킹을 당해서 갑자기 경로가 바뀌었어. 그래서 끄는 대로 분신사바 하듯이 내가 분신사바에 잡힌 팽이 된 것 같이 끌려가. 이렇게 그냥 양쪽에서 끌려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하이제킹을 당했어. 그대로 경로를 이탈해서 화장실로 상가 아무 화장실 1층에 문이 없는 화장실 문이 없는 데로 들어가서 대변기 칸으로 들어갔지. 대변기 칸에 가있지. 너무 공포스럽다. 근데 그건 그 좁은 데 세 명 있는 거야. 이미 또 거기에? 아 그 좁은 데가 두 명이랑 세 명 있어.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뭐야. 그리고 뒤지겠다는 거거든. 사실 본격적으로 뒤져. 그러니까. 얼마 있어. 없다. 그러더니 뒤져서 뭐 이런 진부한 단어도 안 돼. 그냥 열어.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하듯이 그냥 열어. 프로다. 막 뒤져. 근데 제가 그 참고사 끼어놨거든. 이걸 할 법 하잖아. 여기까지 열었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 몇 개만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아니 몇 개만 이렇게 들어보고 안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하고 이걸 안 이게 이걸 안 할 거면 왜 뒤졌나 싶거든. 그러더니 나가면서 진짜 그 무슨 납치범처럼 말했어. 5분 후에 나와. 너는 5분 후에 나와. 그래서 두 명이 유유히 살아야지. 근데 9타 이런 건 없었고. 없었고. 없으니까 그냥 아 없구나. 그냥 가더라고. 책이라는 건 얘네도 좀 쫄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얘네도 지금 막 조급하니 막 얘네도 막 쿵쾅쿵쾅하니까 그런 게 여유있게 촤르르 이렇게가 안 되는 거지. 얘네도 그렇지. 좀 급했겠죠. 빨리 뭐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씨.. 없어? 아우 열받아. 이게 아니지. 얘네도 지금 급한 거야. 응. 빨리 그 돈을 훔쳐서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학원에 어떻게 참고서보고 갱생해서 공부하러 갔고 아! 참고서보고 공부땡겨서 참고서보고 공부땡겨서 서점관 갑자기 안산의 대동서적이라고 큰 데가 있었거든. 중앙동에도 하나 있고 저기.. 그..어디야 그 어디더라..아..거기가 무슨.. 사동! 사동..사동에도 하나 있고 사동에..가..본점이고 지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시국중 앞에..어..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아..학원에? 털링오는 애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한테? 주변 깡패들한테 오락실 갔다가..학원 가기 전에 오락실 갔다가 털리고 학원 끝나면 봉고차가 이제 온단 말이야 봉고차가 오기 전에 붕 뜨잖아 그럼 옆에 있는 오락실 가서 시간을 때우다가 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털리고 나면은 학원 측에서는 학원비가 제대로..학원비가 제대로 와야잖아 주변 치안을..치안을 확보를 해야된단 말이야 대항일 시대에서 그렇지 그렇지 주변을..해적들을 소통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출동을 해 하하하하 아 진짜로? 약간 괄괄한 선생님이 있어 그 선생님은 학원이 끝나면은 지하주차장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월드코어에 있는? 풀 가속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생님이었어 진짜로? 미친..미친.. 그 선생님이 그럼 오락실 이렇게 다니면서 자경단.. 찾으러 다녀! 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뒤지고 다니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한 적도 있었어 원장선생님이에요? 아니 행동대장선생님.. 선생님인데 행동대장선생님.. 과학선생님이.. 과학선생님이.. 행동..행동대장선생님이 나가가지고 해왔어 대단하네 그런건 또 처음으로 근데 그 학원이 인기가 있었던게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 좀 약간 선생님들이 괄괄하셔서 책임감으로 어 그니까 자기 그 수명 갈아 넣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느낌을 시국중학교 중간고사 뭐 수험 10년치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선가 다 주변에 막 물어봐가지고 다 복사를 떠나가지고 시험 전에 그것만 계속 풀리는거야 맨날 가면 교무실에서 그거 붙이고 있어 그거 계속 만들고 있는거야 엄청 열정이 있었지 선생님들이 맞아 그때 저도 저 학원할 때도 선생님들 좀 근데 지금은 안그러나? 지금도 열정이 있지만 그때는 약간 무식한 열정이 좀 느껴졌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막 우리가 막 10시간씩 하면 그들도 10시간씩 하고 있는거 맞아요 학원에서 맞았잖아요 그때는 막 때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성적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미래하는 선생님들이 치한도 확보해주고 근데 그게 정말 책임감이 대단하다 아니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원장선생님 돈이지 그게 뭐 자기들 돈은 아닌데 아니 별로 지분이 있었는지는 근데 아무튼 그 치안이 확보돼야 학원에 이 들어가는 돈이 제대로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깡패들은 야 오늘 저 학원 학원비 내는 날이다 하고 더 이렇게 아 그거는 성행하던 그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생마다 다 달라요 내는 날이 아 맞아 등록 날짜에 따라 다르지 아 맞아요 학생마다 학생마다 좀 달라 그럼 선생님은 1년 365일 계속 치안을 위해서 돌아다니셔야 되겠네요 제보가 들어오면 출발 아 제보가 들어오면 오늘 누가 돈 뺏겼다 이러면 2층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학생마다 아 근데 깜짝 안 멈춰 속도도 한 50km 한 4,50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 쉭 그 옛날식 지하 주차장은 되게 좁고 막 약간 막 어둡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쉭 벽 다 끊겨있고 응 그리고 5미터도 풀과소 풀과소하고 급찬거 풀과소 몸에 좀 분노가 많으셔 누가 돈 뺏겼대요 이 새끼들하고 출동 출동 종로 깡패들 선생님 맞네 과학서세요 과학 가르쳐 과학도 잘 가르쳐 아무튼 그런게 있었다 얘기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이게 뭐지? 거울 거울이구나 글쌤 글쌤 얼굴도 잘생겼어 지금 보니까 완벽하네 그러네 영어 선생님이 원장선생님이었는데 아 영어 과목을 가지는 옛날에 저 그런적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와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막 알아보다가 동네에 있는 초등학생들 보습학원? 네 그런데 운전기사 봉고차 스타렉스 그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가서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된거에요 그래서 애들 태운 운전기사 알바를 했는데 어느날 과학선생님이 관둔거에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근데 이제 거기 학원 원장선생님이 고려대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어? 고려대 커넥션? 커넥션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고대 그 이력서에 고려대 뭐 다녔다라는 이런게 있으니까 혹시 자네 과학 좀 가르칠 수 있겠나 해서 과학을 가르쳤던 운전하나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애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밖에서? 응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과학을 막 불의 혹잠 이런거 가르치고 막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런거 가르치고 있으니까 힘쓴 찐인줄 알았나? 어 애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저는 그때 막 그 데스크에서 총무 이런것도 다 제가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갑자기 과학을 가르치고 총무도 하고 총무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래서 한 두달 엄청 열심히 월급도 올려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생겨 애들이 막 의아하면 사실은 아니 운전기사는 가르치면 안되냐? 이렇게 물어봐도 잘 그니까 애들이 저를 그냥 되게 좀 그냥 초등학생 애들 학원에서 무섭게 안하면 총무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약간 자존심이 상한거에요 어느 순간 그래서 어떤 아이를 되게 혼냈던... 혼냈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돼 아니 근데 뭐 욕하고 이런건 아니었으니까 정말 그냥 어른이 아이 혼내듯이 너 그러면 안되네 안되요? 듣고 나와서 너도 얼마 있냐 이렇게 사탕 준다고 나와서 목을 꾹 눌러야 돼 꾹 누르면 당황해 화장실로 데려가서 그럼 그때 힘을 풀면 안돼 꾹 계속 눌러야 돼 꾹 계속 이렇게 아 그거는 그때... 그거는 나는 그거는 역시 안 사는... 아 직박이 형 오셨다 직박이 형 아까 계속 계시던데 음... 미안해? 원장선생님인가? 고려대 나왔나? 직박이 형? 경희대 나오셨죠 직박이 형 근데 왜 미안하다 하시지? 왜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형 직박이 형 교련 때 나무총으로 훈련 받았죠? 아 애한테 미안하다 아 애한테 미안하다고... 직박이 형 나무총으로 훈련 받았다니까? 응 그래 궁금하네요 그거 아 플라스틱을... 아 플라스틱형 하하하하하하 아 받은 거 맞아요? 하하하하 아니 풍이형은 계속 아니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문님하고 동갑이세요? 동갑이요 성재형하고도 동갑 음... 그리고 슈카... 슈카 형이 학년은 같은데 빠른 아 빠른? 최... 최악의 세대 진파리 응 묵직한 고무 같은 느낌이었다 아 이거 지어내신 거 아니죠?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인데? 전문님이 거짓말하던가 그냥 부끄러워서 30년 전이냐 30년 전이면 했을 법도 한데 아직 그... 미디어에게 좀 약간 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미디어를 보다가 내가 옛날에 했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김일성 죽기 전 아닌가요? 30년 전이면? 30년 전... 그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난다 김일성 그거는 맞... 맞나? 어 맞아 그때 김일성 죽을 때도 말이 많았어 전쟁 난다 안 난다 맞아요 그때 그거 맞아 그랬었어 되게 좀 약간 뒤정선이 있었어 뉴스에 막 그게 온통 도배 그 해가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어요 그 언저리 김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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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흠... 흠... 지미 카터가... 지미 카터가 뭘 살려? 음모론이... 구사 때... 엘지... 엘지... 그때 그... 술이 다 말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그 얘기하지 마 증발했다는 얘기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저도 한화팬만... 그 엘지... 그... 회장님이 그거 해가지고 어? 채워넣고 다 증발해가지고 다시 채워놨다는 얘기하지 마 그 엄청 고급스러운 거 그 말도 하지 말고 10초 됐다는데 요리할 때 되면 돼 아 요리할 때 되면 돼 얘기하지 마 요즘 LG 잘하니까 자, 뭐 하나 할까? 월드컵 같은 거 하나 할까? 우리 어차피 6시에 꺼야 됩니다 1시간 20분 할텐데 LG 올해 웃음 후보라고 합니다 롯데도 한창 잘했었는데? 기아도 좀 잘하지 않나? 아니...걸요? 아니, 자, 뭐 지금 저거 5위, 5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요? 응 기아 5등이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아는 우승도 하던 팀인데 아, 그게 언제야 우승... 09년도 그거 아니야 아닌가? 그 이후에 한 번 들으세요? 언제 했어요? 17년에 한 번 했어요? 아, 그건 뭐 5년 전인데 뭐 기아는 잘하는 팀이죠 아, 5등이면 잘한 거야 5등이면 잘한 거야는 하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지 기아는 가끔 우승하니까 해외 영화 월드컵 영화 좀 좋아하세요? 네 영화병한테 영화병한테 영화 좀 좋아하세요? 아, 저기 촬영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찍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 그 보내주신 거 공개해도 되나? 그거? 차? 차 한 거? 어제 그 저기 네이버 웹툰 대표님께서 그저께 커피차와 함께 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격려해주고 가셨어요 배진수 작가님도 오시고 탈거니의 화신 탈거니적이죠? 제가 배우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평상원에서 대표가 된 그 얘기 다 해 매우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말투가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즐기시던데요 아, 즐겨요? 이제 그냥 말린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나오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막 해주시고 배진수 작가님도 막 띄워주시고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사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가웠습니다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아, 만화로 등장도 많이 하시고 네 어떻게 좀 탈원의적이던가요? 어, 네 되게 수도분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회장님보다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지 평상원에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 대표까지 혹시 진짜로 그 노리고 계시는 건 아닐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웹툰을 좋아해가지고 아, 웹툰을 좋아해서 네 근데 웹툰 얘기하니까 진짜 좋아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개발자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중구사장님이 뭐 코딩 이런 거 하셔가지고 네 음 그렇게 하시다가 웹툰 부서 관리자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지원을 해서 아, 웹툰을 좋아하니까 그 서브컬처 이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울대 공대 출신이실 텐데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운 거랑은 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거 계속 엄청 시간 들여가지고 했죠 어, 서울대 나오셨구나 몰라요 사실 나 서울대 나오신진 몰라 나았을 거야 아마 서울대면 또 은정이죠 그 그 쟤 전에 말했잖아요 일주일간 안가 집에 네이버 회장님보다 네이버를 사랑해 그렇게 해야돼 그렇게 집에 안가 그리고 일주일간 총 자는 시간 막 일곱 시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약간 사원들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사원들은 준구라고 해요 하하하하 그 히딩크 축구처럼 어 왜냐면 탈권이를 좋아해가지고 그 대표님이라고 싫어해 준구라고 해야 좋아해 준구 준구 집 안가? 집 안가요? 이렇게 오 진짜 준구 집 안가? 안가요? 뭐 이렇게 진짜로 근데 그 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하하하 효율하고 상관없지 않나 하하하하 아 이거는 약간 방점이 잘못 찍힌 거 아니냐 그렇죠 굳이 아니 그 굳이잖아 굳이 그렇지 굳이죠 아 이거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불편해 근데 하는 사람은 편해 보이긴 했어 아 그래요? 어 근데 그 대답은 까먹었어 아무튼 뭐라고 대답은 하셨어 뭐 이유가 있었을걸 근데 준구 준구 대표님 뭐 밑에 계신 그래도 좀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탈권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준구님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냥 가는거지 그게 권위지 사실 하하하하 그러니까 탈권위에 이게 권위 아니에요 강제잖아 그게 일종의 탈권위라는 권위를 이제 막 휘두를 고르게? 아 그거 아 내가 그거 물어볼걸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되겠다 나중에 커피차로 다시 한번 오시면은 뭐 언젠간 또 벌링이겠죠 권위적으로 하고싶은 직원이 있었는데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번 아 네네네네 물어봐야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마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어쨌든 근데 제가 전화를 못하는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위치가 대표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을 했을 때 과대해서 기대를 수 있어요 음 회사의 얼굴이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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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쉽게 전화하듯이 힘든거에요 음 그리고 이분이 말할때도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게 있어요 되게 되게 이렇게 만화 같았어 정말 만화에 나오신 그 저는 제가 하고 제가 말아먹는건데 이분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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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그 어? 자본을 다 넣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주주도 응 어제 저희 회식했는데 쿠키 사용 이용권 그런 것도 선물로 주고 가시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쿠키 그런거 있으면 만화 보세요? 만화 보죠 네이버 시리즈 몰랐잖아요 네이버 시리즈로 보세요 네이버 웹툰 아 웹툰 미리 보기 봐요? 그렇게까지 막 보진 않잖아요 그냥 저는 완결 완결 난 거를 몰아서 그냥 결제해서 보는데 쿠키 결제해가지고 자주 안 보고 그 촬영하면 이렇게 와야죠 응? 쿠키 쿠키가 이렇게 와야지 아 드려요? 안 쓰면 아 저는 못 받았어요 쓰면 괜찮은데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뺏어서 갖다 드릴게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제 받은 사람 제가 누군지 아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침청이 달라더라 아 저도 쿠키 많아 목 이렇게 누르면 아 나 쿠키 많아 쿠키 많아 여기 보면은 쿠키 많아 어딨어 아 나는 뭐 쿠키 짱이지 여기 보면 나 쿠키 얼마나 있어 여기 이만큼 있어 나 많이 있지 쿠키 짱이지 결제하신 거에 내가 산 거 보여줄까? 내가 산 거 어디서 보지? 마이 마이 하나 있나요? 하나 사셨는데? 아니 최근 최근 최근에는 좀 안 봤어 아 이렇게 단행본도 볼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웹툰이 아니라 구독 감사합니다 세상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내가 원펀맨 새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안 봤어 이제 봐야 돼요 쿠키인데요 원펀맨 완결 아직 안 났죠 오늘 안 나왔어요 날라면 한참 남았지 이거는 재밌다고 해서 봤거든요 원펀맨 그 작가님이 한 건데 응 요거 할인해가지고 재미없어요? 재미없던데 응 봉신년이다 봉신년이 진짜 재미있는 아 띵작이야 이거? 이거 평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1권에서 못 보겠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기엔 볼 거야 봉신년이는 추억 때문에 네 한번 봤는데 안 봐지더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봉신 저는 중학교 때 봉신년이를 처음 봤는데 되게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봉신년이? 왜 달기? 네 아 그래도 좋잖아요 근데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만화는 좀 자극적이어야 돼 저는 이거 막 그 OST도 다 외우고 다녀고 막 그랬었어요 네 만화는 좀 자극적이어야 돼요 히스토리에 이거는 보셨어요? 이거는 강추입니다 이건 단점이 있어요 근데 네 연재 속도가 너무 늦어요 완결이 나지 않았나요? 이게 월간 월간 연잉 또 아닌 것 같애 음 완결 안 나오면 웬만한 격월인 것 같애 내가 봤을 때 완결 안 나와 2년에 한 권 나온다 이건 근데 그냥 완결 안 돼도 딱 거기까지만 봐도 되니까 그냥 볼만한 가치가 있는 만화 음 진짜 재밌어 이 작가님 거는 재미없는 게 없다 누구 작가님이세요? 이와세 뭐였나? 아무튼 작가님 이름을 몰라요 아 기생수 작가 기생수 작가님 어 자 하이큐 하이큐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봤습니다 어 완결이 났나요 저건? 이건 완결이 됐어요 근데 막 강추까지는 아니 그 좀 약간 마 제가 듣기로는 배구에 굉장히 해박하신 작가님이 그리긴 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땐가 했대요 아 실제로 근데 약간 배구를 좋아하고 뭐라 그러지 조금 뭐라 그러지 과장된 그런 것도 있다 과장된? 네 아니고 오히려 스포츠만한 원래 과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는 과장이 덜 있다 아 그래요? 테니스의 강좌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거에요? 그 정도 오히려 과장이 덜 있다고 보고 오히려 사실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도 꽤 있고 애니메이션이 평이 좋아요 애니메이션 움직임 연출을 되게 잘해가지고 삐깍삐깍 그 코트에서 막 신발 신고 삐깍삐깍 소리 나잖아요 그런거 김현경님이 보고 황당하다고 하신거는 진짜 선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만화가 주는 창작물이 주는 판타지가 있어 그거는 그냥 그 정도는 어쩔 수가 없다는거 아예 막 운석 떨어지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만화가 있거든 뭐 이나지마 일레븐 뭐 이런거는 도로의 도로 이거 봤는데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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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이거는 후반 갈수록 약간 물려요 개인적으로 명작이긴 하지만 후반 갈수록 약간 물려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다 하지만 충분히 재밌다 그리고 무한의 주인도 있는데 그거 재밌어요 무한의 주인 그 캐릭터 컨셉들이 재밌거든요 그것도 하고 이거는 그냥 그랬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다고 그러죠 원래 만화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더 훨씬 재밌게 됐다고 제갈공명의 그 공명인가요? 응 얘가 공명이 오장원에서 그 생명 연장 기도를 하잖아요 현대로 태어났어 고대로 그 기억 고대로 요 나이로 이동이 됐어 그래서 클럽 시부야 클럽인가 거기에서 알바 하면서 그 여기에서 아니 왜 중국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클럽에서 일본 클럽에서 일본의 클럽에서 공연하는 무명 여자 가수의 매니저가 되는데 얘 똑똑하잖아요 전략을 짜서 얘를 이제 마케팅을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원펀맨 제가 가장 요즘에 좋아하는 만화 원펀맨 원펀맨 그것도 샀어요 그래서 입고 계셨던 티셔츠 아 원펀맨 그거? 제 아내가 맨날 입고 다니거든요 수영복 네 수영복 그 버전이 두 개 있더라구요 아 그래요? 두 개 다 샀어요 그 수영복 옷을 맨날 입고 다녀 근데 그거를 동네에만 입고 다닌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입고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소망님 그 업체 미팅할 때도 입고 다녀 뭐 약간 작전 같은 건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찐꽃끼네 근데 뭐 야하다기보단 그냥 수영복이니까 그렇잖아요 야하다기보단 속옷을 입고 있으면 좀 그런데 수영복이잖아 근데 수영복을 너무 많은 여자가 입고 있잖아요 수영복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좀 이렇게 곡선이 있긴 하지만 몸매가 좋아서 야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만화 캐릭터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일반 사람이 그냥 수영복을 딱 앉아있는 게 야하진 않잖아요 야하죠 근데 원펀맨의 그 몸매가 좋은 캐릭터들이 있고 있으니까 좀 약간 야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지 아니 사람이 입고 있어도 야한데 아 그래? 아무튼 수영복이니까 힙합,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야하잖아요 하긴 내가 봤을 때 야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나도 어? 어? 좀 야한데? 이런 생각을 들었으면 야한 거네 응 그렇죠 아무튼 그 업체 미팅할 때 있군 대단하시네 말리진 않았어 존경을 미팅 말리진 않았어 악하기 이거는 도박마라 너무 질질 뺐어 이게 마지막 거는 내가 못 봤어요 한국에 정발이 안 됐어 마지막으로 못 봄 왜 정발이 안 됐지? 몰라요 마지막 것만 빼고 정발이 됐어 맞아 그 붐이 있었거든요 트위치에 그거 하면서 그때 알려있잖아요 그때 하면서 봤던 것도 원피스 요것도 봤는데 요거는 되게 옛날에 나온 만한데 텐? 갬성이 되게 옛날 갬성이야 약간 그 김성모 화배님 같은 감성의 제목인데요 천화거리에 쾌나마 이거는 딱 지금 보면은 어? 뭐야 이래도 돼? 싶은 갬성이 있어요 이때는 당연한데 아 약간 감수성이? 갬성이 좀 달라 음 악하기 재밌게 보셨나 보네요 이때 한번 쭉 달렸지 이렇게 4일 4월 2일 4월 3일 쭉 달렸지 앉은 자리에서 다음 거 결제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이런 단행본 이렇게 모니터로 봐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요걸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넘겨서 보는 느낌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가성비적으로 타협을 봤을 때 책을 맨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지 마침 시간이 짬 났을 때 딱 보는 고것도 있어서 카이지 카이지 카즈야 편인데 카즈야 알아요? 효우도 카즈야 네 효우도 회장 아들 걔가 하는 어 원포커였나? 카즈야 편? 그거 그 원래 카이지랑은 다른 건 거죠? 그니까 그 다른 편인 다른 원래 카이지인데 여기서 묶음으로 팔라고 나눈 거야 내가 한동안 하도 안 봐가지고 봤는데 이 작가님 노부유키 작가님이 너무 질질 빼 너무 음 외전은 아니고 원래 카이지에 있는 그거예요 그냥 이것만 뺀 것 같아 너무 약간 너무 알다 싶을 정도 빼 음 악하기도 초반에 한 중반까지는 재밌었는데 파이게 이것도 쭉 달렸지 음 네 지금 하고 계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 네네 이것도 한번 이거는 아마 미리 보기로 봤을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쭉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험앙함 봤어요? 봤죠? 험앙함 약간 개인적인 독자 입장으로는 네 진짜 빌런이 한 명 있어요 아 알죠? 응 빌런이 한 명 있는데 걔를 무찌르려고 진짜 트랩을 다 짜가지고 진짜 넌 뒤졌다 했는데 사실 알고 있었음 음 그러다가 존나 고통 받다가 다시 그 와중에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걸릴 수 밖에 없는 트랩에 거기다 걸렸어 진짜 넌 뒤졌다 했는데 사실 알고 있었음 이거를 세네 번 반복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보면서 그 응징하는 거 있잖아요 그 트랩을 났을 때 실패하고 그걸 이제 벌을 줄 때 그 괴로움이 나까지 느껴지니까 하여간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좀 피로하다? 어 반쯤 맞았어요 맞아 반쯤 맞았어요 맨날에 머리 속에서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식으로 예상했지만 예상했지만 드라마 저 지금 찍고 있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또 괜히 또 해가지고 네 하면서 근데 좀 네 좀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있습니다 지금 재미있게 찍고 있습니다 기도 네 그게 하 그 뭐야 파이게임 머니게임 지금 머니게임 부분인거죠? 아니 그 그것도 사실 몰라요 이야기하기가 조금 예 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중간은 가니까 또 제가 괜히 나서서 예 대장님이 감독님이 그러니까 감독님이 말을 해야지 아 여기는 말할 수 있구나 하고 말하고 괜히 또 감독님이 밝히기 싫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러면 촬영장에서 혼나요? 엎드려 뻣쳐 같은 거 하나요? 아니 또 싫어 나보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 해주는데 거의 정서는 그 정도의 정서를 제가 정서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죠 아 그 정도의 압박이 그렇죠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누가 어디 가서 괜히 얘기했다가 김 세면 종아리 걷어 응 종아리 걷어 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네 그 롤 내전에 계속 참석을 하시잖아요 응 근데 이제 아 참석하겠다고 하다가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늦게 끝나고 아니면 회식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서 이게 말도 하시고 네 근데 애초에 회식이 있고 하기 전에 한다고 한 게 좀 약간 피곤한 상황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다음에 영향을 안 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음에 영향 어떤 영향을? 다음날 스케줄에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많거든 그거를 저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아 오늘은 해도 다음날 뭐 어느정도 씬이 내가 많이 나오지 않는 날이라거나 뭐 내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거나 하면은 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면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피곤했다는 거면 그러면은 제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안 하잖아요 근데 꽤 피곤할 때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 오늘 밤에 내전 하실 분 어 저 하겠습니다 했는데 촬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안되겠는데 하면 이제 아 오늘은 죄송합니다 하고 내일도 촬영할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피로도가 천차만별이야 네 그러니까 무슨 씬을 찍느냐 뭐 좀 내가 나한테 중요한 씬을 찍으면 또 긴장도 되고 또 다 끝나면 또 좀 이렇게 긴장도 풀리고 하니까 잠오고 막 이러니까 그럼 만약에 되게 연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좋다 근데 다시 하면 안되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네 아니 엄청 흔한 일이죠 아 그래요? 감독님은 오케이요 그런데 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이건 너무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우의 어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표현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뭐가 막 계속 꼬이고 꼬이고 막 뭔가 나 집중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밖에서 봤을 땐 무리 없어 근데 나만 아는 게 있어 응 나만 아는 게 있어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해서 했어 근데 나는 좋아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아까 했던 게 좋은데 원래 했던 게 좋은데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했는데 다른 버전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취사 선택하시라고 네 그런 것도 많고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 때 그러면 이제 감독이 좋아하죠 나중에 편집할 때 아 그래요? 어 이걸 한번 붙여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선택사항을 주는 거니까 아 아 그렇구나 오케인데 뭐 저 뭐 저 그렇구나 그런 게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건 몰랐어요 아 많은지는 몰랐다고요? 흔히 일어난 일 굉장히 흔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는 특히 영화 현장에선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응 그러면은 한번 더 해야 될 아 그때는 이제 배우가 조금 배우도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다 대충 알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아 근데 너무 찜찜해 막 미쳐버릴 거 같아 이거는 다시 안 하면 내가 평생으로 할 거 같아 집에 가서도 막 계속 막 그 때 그 씨는 그때밖에 못하잖아요 그때밖에 못 찍잖아요 언제 그걸 다 했어 이제는 평생 남는 거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진짜 안되겠다 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근데 감독님이 정말 죄송한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러면 싸우는 경우도 웬만하면은 들어주고 배우가 다시 하겠다는 걸 들어주는데 왜냐면 또 이 배우가 또 감정선이 또 있으니까 네 이 배우가 좀 약간 찝찝하게 하면 다음에 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감독도 궁금하니까 배우가 어떻게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근데 진짜 너무 좋았는데 왜 한다고 하지 이거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막 정말 한 10분 남았어 이래 버리면 이제 그때는 그때는 또 이제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죠 혹시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분명히 들은 거 같은데 막 소란통에 안 들리는 것처럼 전혀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그거는 그거는 네 그럴 순 없어 갑자기 조연출 하면서 갑자기 그거는 그거는 네 왜냐면 조감독을 통해서 또 이게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쁜 척 할 수 없어요 그렇구나 질문이 또 있는데요 해결해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박찬원 감독님 하고는 어떻게 연이 되셨나요 연이 연이요? 헤어질 결심으로 연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부터 알고 계신 사이였어요 아니요 몰랐고요 갑자기 섭외가 딱 펄컥 박찬원 감독님이 시동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저는 이제 류승환 감독님하고는 잘 아는 사이니까 이제 두 분이서 얘기하시면서 제 얘기를 하셨겠죠 음 그러다가 이제 뭐 시동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걸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차기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인재다 그땐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했는데 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어? 어?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순 있겠지만 찍어먹어봤는데 응 근데 그때 그렇게 헤어질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장추묵이라고 단편영화 뭐 하시는 게 있어서 그때 또 캐스팅 해주셔가지고 두 번 같이 하게 된 거죠 아니 아니 어제 회식을 했는데 몰랐는데 여기 채팅창 올라와서 저는 그니까 어쨌든 침착맨 방송은 많이 보신다는 거를 어쨌든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 내가 밤에 게임하는 걸 아는 애들이 없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 계실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없겠.. 뭐 그렇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 또 롤 계속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니까 세대가 다른 게 아니라면은 인터넷 방송이 거기서 거기서 그게 침착맨을 통해서 다들 이제 애들이 알게 된 거예요 침착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송을 맨날 하니까 이게 뭐 공개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지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연기를 하다가 뭐 일종의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저거 합니다 촬영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죠 촬영에 지장 주면 아니 부담 본인이 부담이 어떤 안 돼요? 본인이 부담이 안 돼요? 지금 약간 어? 누가 다 롤하는 거 아는데 뭐 이런 거 괜히 실수했을 때 이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사실 상관 없어도 아니 그정도로 실수를 안 하죠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정도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쉬는 날 쉬는 날만 할까 그래 좀 왜냐하면 스태프들한테 나도 원망 들을 수 있잖아 글쎄 그건 알고요 애들이 되게 저 새끼가 나쁜 친구라고 이럴 수 있잖아 애들이 지금 그 젊은 스태프 친구들이 죄다 한국인이어서 팀 장면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행이다 맞아 오늘 오신다고 어저께 말을 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다 오늘은 촬영이 또 없으니까 아 내일은 또 다시 읽고 네 내일은 그 진행 과정도 좀 약간 비밀인가요? 지금 약간 지금 어느 정도 뭐 막바지 뭐 중간 뭐 중반이에요 한참 남았는데 네 좀 남았습니다 보통 영화 전에 오셨을 때 설명을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한다고 보통은 영화 보통 4개월? 4개월 네 4개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다 보니까 좀 더 찍을 것 같은 느낌 요즘엔 드라마도 사전제작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대부분 옛날엔 드라마랑 영화랑 때깔이 달랐는데 어 그쵸 요즘에는 빛의 느낌이 다 달랐는데 이제 아예 똑같다 옛날에는 영화는 필름으로 찍고 영화는 아니 영화는 필름으로 찍고 드라마는 테이프로 찍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디지털로 바뀌면서 같은 카메라를 쓰니까 옛날에는 드라마는 파란색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네 네 파란색이 좀 들어간 느낌이 좀 음 색깔이 이제는 좀 비슷해졌죠 근데 이제 이제는 드라마가 그냥 다 영화 그냥 긴 영화야 그렇죠 긴 영화의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조명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아무래도 영화는 하루에 뭐 많이 찍으면 셋 씬 넷 씬 뭐 이렇게 찍고 드라마는 많이 해요 어쨌든 뭐 열 씬 넘게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조명의 디테일들이 조금 바뀌 조금 이제 영화가 조금 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게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어 이제는 뭐 그거에 차이가 크게 없어졌다라는 그거를 이제 배우들도 다 체감을 하고 있고 배우분들도 뭐 영화만 예를 들어 영화만 하시는 분들도 드라마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드라마 하시던 분이 또 영화로도 많이 하시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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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조금씩 좀 이렇게 모호해지고 좀 약간 무너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호해졌죠 그리고 지금 OTT 송광호 배우님도 또 네 드라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괴물신인 드라마 그러니까 OTT가 이제 쫙 이제 이렇게 퍼지면서 응 드라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바뀌었구나 네 생각들이 또 많이들 바뀌시는 것 같고 음 아 좀 예전에 그냥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두 개의 지를 나눈다기 보다는 드라마는 드라마는 정말 하루에 막 스무 씬 삼십 씬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끝 아 약간 창작 네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 촬영 자체는 촬영 기법은 그냥 딱 딱 딱 딱 딱 해서 가야 되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게 대사만 안 틀리면 오케이 뭐지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우들이 카메라도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기가 힘들고 네 드라마를 좀 무서워하고 아 이거 보록 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죠 아 그래서 뭐 영화하시는 분들이 드라마를 좀 안 하는 그 이유가 막 그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드라마 이렇게 막 해서 드라마에서 연기 막 되게 잘하시는 선배님들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존경 존경한 존경심이 막 이렇게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 영화에 비해서 여건이 되게 막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네 최상의 연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드라마 같은 거 그 깜짝 출연하셨잖아요 깜짝 출연했잖아요 웹툰 작가 역으로 황정음 선배님 하시고 할 때 보면 너무 그 재밌는 체험이었지만 하 잘하시던데 깜짝 놀랐던 게 연기가 어렵고 이거는 그냥 당연히 어려운 거고 대기 찍은 걸 계속 아 찍은 걸 또 찍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너무 안 맞아 근데 드라마는 생각보다 반복해서 찍는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더 영화는 더 반복해서 찍으니까 한 번 크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카메라 돌릴 거 아니에요 이게 가까이서 찍고 멀리서 찍고 여기 같은 장면을 다섯 번 열 번 붙어서 찍고 이쪽 방향에서 찍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 저희는 그게 일이니까 반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필요한 거 딱딱 딴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내가 따 좀 모으듯이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컷에서 좀 못했어도 이 컷에서 잘하면 좀 상쇄가 되겠지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저희는 그게 일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 혹은 당황해 연기자가 아닌데 까메오로 오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왜 찍는 거야 공정을 공정을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CF나 그런 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촬영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카메라 이쪽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 한 번 찍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너무 계속하면 너무 힘든데 이랬는데 스토리보드에서 필요한 부분은 딱딱 따다 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딱딱 지우면서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옛날에 따줘 그 공룡 모을 때 여기 붙이는 느낌으로 그렇죠 필요한 거를 계속 쓰는 거구나 옛날에는 잘 모를 때 막 같은 걸 계속하니까 너무 힘든데 당황스럽죠 힘들고 공정을 좀 아니까 그냥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 가면 될 거 같은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보드가 없으면 머릿속에서 담아서 하기는 너무 힘들 거 같은데 그거 없어도 그냥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예전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막 빼먹고 찍을 거 같은데 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식들이 있는 거였고 그러면 빼먹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클로즈 없이 그냥 없이 만약에 실수로 못 찍었으면 그냥 없이 그냥 큰 화면으로 들어 그래서 이제 감독이 감독이 있는 거죠 감독이 이제 그런 걸 다 머릿속에 아유 그거 머릿속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콘티나 이런 게 있어야 스태프들도 편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콘티가 좀 있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콘티 대장님이 있더라고요 콘티 대장님이 콘티만 계속 체크하면서 뭐뭐 해야 된다고 계속 콘티 대장님이 어 그렇죠 조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콘티 체크하면서 콘티 대장님 콘티 대장님 한 명 있어 항상 가면은 스크립터에요 그게? 아 스크립터가 하기도 하고 드라마 스크립터가 몰라 나는 콘티 대장이라고 했어요 콘티 대장님 영화 조감독이야 콘티 대장님 계속 체크해줌 여기 뭐 안 했고 뭐 안 했고 뭐 이거 빼먹었고 급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이렇게 순서도 바꾸고 맞아요 그게 이제 조감독의 어떤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연출부는 뭐 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진행 도우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 그렇죠 빨리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연출할 때 맞아요 맞아요 뭐 할 때 뭐 들어야 되면 안 보이게 들어야 되면 막 옆에 묶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막 계속 벌어져요 전문가시네 정확합니다 아니 옆에서 구경 구경 그게 궁금하잖아요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연출부 하면은 그 한 딱 그 오브라딘 호의 귀한 게임처럼 그게 뭐예요? 정체 밝히는 거 있거든 막 루원 몇 명 뭐 해가지고 아 연출부가 아 이렇게 여섯 분이구나 아 그래서 하는 일이 이걸 가져가고 뭘 계속 이렇게 반복하네 아 연출부 저 사람들은 연출부 콘티 대장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 콘티 대장 누구지? 그 CF 현장 이런 데서요? 네 CF 현장에도 콘티 대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저씨 많이 안 찍어봤으면 모르겠는데 조감독이겠죠 조감독님 중에서도 콘티만 어 그러니까 뭐고 있어? 콘티 콘티 대장님은 감독님 옆에 보통 많이 계셔 그래서 계속 알려줘요 이렇게 하고 현장도 좀 가면서 아 스태처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16번 씬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약간 각자 퍼져서 콘티 대장만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콘티 대장은 보통 아이패드로 봐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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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띠익 띠익 하는 사람이 있어 콘티 대장은 아이패드로 보고 다른 사람은 종이로 보고 종이로 보고 어 배우한테 설명을 내가 봤을 때 그 현장의 느낌을 베테랑한테 설명하는 거지 음 그런 느낌이죠 빠져요 그리고 케머로 감독님 대장 케머로? 케머로 대장 네 케머로 대장 있죠 케머로 대장님은 감독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그렇죠 아 안된다 이거는 못한다 이게 각도가 안된다 왜냐하면 스토리보드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한 거라 구현이 안된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의견을 주고 그러면 이렇게 돌려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라 그럼 이제 감독님이 선택을 하고 키메리 감독님 그리고 조명팀은 조명 조명대장 조명대장님 그렇죠 조명대장은 보통 케머로 대장님하고 늘 같이 다니는 분일 거예요 아 맞아요 카메라가 항상 이게 시작이 스토리보드의 카메라대로 안되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지 비슷하게 그나마 비슷한 연출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하면은 저기는 조명이 걸린다 네 그러면 조명대장님이 와서 맞죠 조명을 안보이면서 비슷한 그 효과의 조명을 만들어줘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조명을 움직이면서 또 뭐가 또 엉켜 뭐 무대 그 뭐 라인이 걸리고 라인이 걸리고 미술이 미술이 걸려 그러면 미술대장들이 또 이걸 건드려줘 그러면 옆에서 막 또 칠하고 있어 맞아요 그게 계속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한번 꼬이면 한 번 꼬이면 기다리는 게 길 들어가요 네 대장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빨리 되는 것도 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어? 이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근데 광고 같은 게 좀 그런 게 꼬이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요? 광고? 네 영화나 이런 건 헌팅도 가고 감독이랑 캐머러 감독 대장이랑 콘티도 같이 짜고 이러니까 그치 근데 영화 CF는 거기에 그 그 뭐지 광고주분들이 보낸 사신들이 있어요 사신단 아 그렇지 사신단이 사신단이 이렇게 딱 오로성들이 오로성들이 한 다섯 명 테이블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딱 지켜보고 그랬어 그분들이 보고 있는 그 눈 총이 너무 따갑고 그분들도 이제 모니터를 보는데 감독님이 그 제작진이라고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돼요 감독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사신단이 쭈르륵 이렇게 딱 한 여섯 분 한 다섯 분 이렇게 딱 앉아계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왠지 내 욕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CF 현장에서는 막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는데 막 그렇게 있을 때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왜냐면 그 말 그대로 그 요청을 한 거잖아 이걸 만들어 달라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거를 광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니까 영상 만들어 달라고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치 자동차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자동차 아 요런게 요건 나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광고 찍으러 갈 때 항상 이렇게 광고 찍으러 가면 그 처음 첫날 가면 아니 처음 깐 처음 가면 이렇게 분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옷 컨펌 하러 오잖아요 그분들이 사신단 사신단 사신단들이 와서 옷을 봐요 옷을 입고 이렇게 서있는 내 자신이 아 좀 약간 위축됐어요? 약간 이렇게 보세요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항상 그때가 항상 광고 찍으러 가면 그게 제일 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옷이 다른 부분에서 힘들구나 옷이 약간 아 옷이 내 옷이 좀 별로인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건데 나는 뭔가 당연히 해야되는 내가 뭐 내가 잘못했나 이런 느낌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어저께 어 뭐 광고 찍으러요? 아 어저께 아 어저께 촬영하러 갔는데 광고가 엄청 찍지 항상 조금 조금만 시간 비면은 저기 그 대장의자 있어요 아 이게 낚시의자인데 큰 거 낚시의자 같은 거 일반 낚시의자가 아니에요 조금 큰 거에요 컵홀더가 있는 어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어 실질적으로 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낚시의자 그거를 앉으라고 항상 시간날 때마다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그 담당이 있어 의자대장 의자대장 어 의자관리 어 의자관리 의자 총 총 몇 명의 의자가 썼고 그 의자 의자 대장 의자 대장 의자 대장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으면 꼭 앉혀야 되는 그 역할을 맡으면 응 의자 대장님이 의자 앉으라고 응 근데 저는 그 의자에 잘 못 앉겠어요 아 그것도 무서워 아 의자 대장 응 근데 그 의자 대장님이 가끔씩 감독님 옆에다 놀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무섭고 아 그러니까 감독님도 불편할 거네요 사실 그리고 감독님이 찍은 거 보실래요 하고 보여주는 것도 무섭고 아 맞아요 그 뭐라고 하는데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모니터 아니 뭐라고 뭐 롤인가 뭐 뭐라고 하는데 뭐 다시 틀어보라고 아 뭐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롤 롤 플레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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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막 복명복창하는 문어 플레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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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있어요 메아리 대장 메아리 대장은 아니야 메아리 대원 메아리 대원 메아리 대원들이 있어 그럼 이제 촬영팀들 복명복창을 아니 왜냐면 안 들리거든 촬영하잖아 그러면 슛 하면 다 슛 슛 왜냐면 다 들어요 그리고 띵띵띵띵띠리리리링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있어 아니 그거는 너무 프로답지 못한 행동 아니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했는데 또 올려 쌓아야죠 그거는 너무 너무 그거는 잘 없는 일인데 아 그래? 어저께 한 번 있었어 아 진짜로? 근데 웃긴 게 무슨 나 화낼 줄 알았거든 화 안 내던데 아 웬만하면 안 내려고 하겠죠 그 CF 현장은 또 초면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급정색 하시네 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이거를 시작할 때 그 체크를 하잖아요 무조건 아니 무조건 진동으로 해놓고 가는 게 저거니까 진동도 아니잖아 아니 무음 무음이지 사실 진동도 소리 들리니까 그렇죠 그쵸 그리고 촬영도 아무튼 또 또 뭐 있었지 뭐지 뭐 아 찍은 거 뭐 찍었는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네 사신단의 전화 사신단의 전화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사신단의 전화 사신단의 전화? 그럼 상관없죠 네 사신단의 전화는 뭐 통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신단 네 근데 그게 싸우는 경우는 보통 그걸 거예요 이미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크게 바뀌면은 현장에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좀 많이 될 거야 네 근데 보통 사신단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없었어 막 이 뭐 무리한 요구를 하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 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안 들리게 하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을 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냥 지레 검을 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써주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게 좀 돈 주는 사람이 현장에 와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영화를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투자자가 오진 않아요 네 광고는 돈 주는 사람 회사에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게 항상 조금 늘 부담스러운 게 좀 사신단 근데 아예 안 오진 않잖아 투자자 가끔 이제 뭐 격려차 오죠 뭐 커피차를 회식을 한다든지 커피차를 보내주신다든지 할 때는 오는데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찍나 이렇게 보진 않으니까 아 음 그게 사신단 음 분들이 이렇게 보는 게 영화배우도 익숙한 건 이렇게 좀 그렇죠 익숙하지 않죠 전혀 익숙하지 않죠 아 영화 찍을 때도 부담되는 거 사실이다 투자 뭐 사회에서 뭐 이렇게 오시면 약간 어 부담되는 게 있는데 네 커피차 이런 거 오면 진짜 힘이 되나요 힘 많이 되죠 힘이 많이 되죠 약간 그 면이 선다고 그래야 되나 음 사람들한테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 그게 누구 거라고 붙어서 오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정민 배우를 응원합니다 뭐 침착맨 이렇게 하면 야 침착맨이 박정민한테 커피차 갔어 뭐 이런 어떤 옛날에 호민이 형이 하나 보내줘야 내가 아 호들갑 돌지 말라고 아 그거 굉장한 응원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되는 거죠 아 그거 호들갑 같은데 아닌가 음 스태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거 커피차 오면 되게 좋아해요 내가 호들갑 돌었네 호들갑 안 떨려 호들갑도 한 거지요 응 커피차 되게 아니 내가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응 하도 호민이 형 호들갑 있다니까 시작부터 가야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 사실은 나도 덩달아서 그게 호들갑이 돼 버렸어 일단 막고 보자 막고 보자가 있는 거 역들갑 역들갑도 아 진짜 호들갑 그 이번에 운동 호들갑 봤어요? 최근에? 봤어요 이거 여기서 막 이걸로 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몸이 되게 좋아지셨던데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 운동을 하니까 이제 모든 이유가 운동을 안 해서요 이제 헬스스톤 맞아 그렇게 돼 운동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이러고 다녀 이렇게 맞아 그렇게 돼 이러고 다녀 하하하하 아니 진짜 이러고 다녀야 될까? 아니 여기가 벌어져 있어 이렇게 이러고 다녀 그걸 이렇게 벌려야 힘을 계속 힘을 계속 주고 다녀 운동 운동 왜 안 하세요? 운동 해보세요? 저 이제 하려고요 헬스? 저 아니 그 추천받아서 하려고 배드민턴 같은 거 배드민턴? 응 배드민턴 그거는 운동 운동 아 그래도 운동이 되긴 되죠 유산소죠 유산소 체력을 들리려고 체력을 좀 체력 아저씨들이 괜히 조깅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을 좀 들리게 쏘마마고 좀 이스포츠 이스포츠가 제일 재밌는 거 이스포츠는 체력이 안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아저씨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살라고 하는 거잖아 살라고 갓보기 형이 풋살 나오시라 하는데 자 그러면 뭐 다음 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30분 남았네 네 50분 남았네 풋살은 너무 멀어 용산가 고척 용산 물이 터지더라 그리고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할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거절한 게 있잖아요 응 나도 체면이 있어 아 거절한 체면? 어 나는 여기 이만큼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쉽게 할 수는 없어 아니 근데 이 정도까지 거절했으면 한 번 정도는 뭔지 알잖아 요거 요거는 알아야 돼 사실 뭐 효율이고 뭐고 아니야 이거는 나의 입장이 있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 거절했으니까 나는 이제 쉽사리 할 수는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갑자기 변심이 변심을 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난 더이상 못해 이제 나는 이미 가속도가 붙었어 거절의 가속도가 음 거절의 가속도라는 거 알죠? 그냥 똥꼬집이란 거절의 가속도 40살의 거절의 가속도라고 좀 보시면 될 거 같아 문학적 표현으로 오케이 나중에 글쓰실 때 쓰셔도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네 거절의 가속도 그래서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거야 계속 보여왔던 스탠스가 있는거에요 스탠스가 있잖아 스탠스가 나 같으면 한번 가겠다 아 스탠스가 있어 너무 미안해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돼 자 갑복이 보기군 말 끊이지도 마 나 이게 스탠스가 있으니까 아까 배고프신거 같은데 좀 배고프죠 6시에 괴선생님 오니까 그때 밥을 같이 아 그러시죠 아 근데 그 갓선생님은 이제는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하다가 또 하네 권유 이제 안한다 한다 붓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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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제가 이렇게 기억하러 여기서 이렇게 띄워놓기 때문에 보는거야 음 한 분으로 우정잉 방송에 나오시던데 누구 누가 갓보기 갓보기형 우정잉님 방송에 나와요? 대단하다 아 괴도님 아 괴도형님 아 괴도형님 아 아 그 강의 강의 그거 우정잉님 방송에 나와요 아 한양님 18개월 구독 감사한다고 같습니다 우정잉님은 이름이 우정이에요? 아닐걸요? 우정잉이 그거에요 우리집 정수기 물 나 얼음나온다 아닌데? 잉은 뭐에요 그럼 우리집 정수기 잉? 얼음나온다잉 얼음나온다잉 이거 줄임말이야 전 아니야? 아 그 이후에 지은거야? 그게? 아니 거기 나오시더라구 통천님 나오시는 뭐야 시트콤? 웰컴 투 그거 안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뭐 뭐 뭐 있었어요? 뭐 시트콤 같은거 나오시던데 통천님? 웰컴 투 스토어 거기에 우정잉님 나온다고요? 거기에 우정잉님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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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빈 준빈짱하고 어 예예 곽투부님하고 끄방님 나오는거 아 안봤어 음 아니 동생이 나오는데 안봐요? 전 제가 나온것도 안봐요 내가 나오는거 안보는거는 그럴 수 있는데 동생이 나오고 정민씨 네? 세상에 당연한건 없는거 하하하하하하 그니까 당연한건 없지만 그게 매벌이지 그래도 계속 그냥 그냥 하던대로 한다 하던대로라도 관성에 해가지고 한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할 때 어? 내가 이 행동을 왜 해야지 를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야되는 것인가? 예스 올 노 노 아니 근데 통닭천사 유튜브도 아니고 처음으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놀리고 싶어서라도 볼 수 있잖아요 흠! 아니요 놀리면 안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잘해 다 농담이 아니고 되게 잘하셨어요 통천님 거기서 맞습니다 좀 놀랬어요 통천이 거절의 가속도는 거절은 가속도까지 붙이면서 스탠스 아 거절은 가속도까지 붙이면서까지 스탠스를 안 바꾸면서 이거는 계속 고민을 한다 아니지 거절의 가속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붙이는 거지 거절을 벌써 일곱 번째 거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게 맞는거지 예스 올 노 예스 이렇게 가는거지 계속 꾸준히 아니 계속 한 1분 단위로 생각하고 그 한번 그 시트콤도 한번 좋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죠? 웰컴 투 스토어인가? 네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빠니보틀 님이 연출한 조쩌송 조쩌송 다 안봤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데 조쩌송은 그거는 진짜 명작인데 3회까지 봤나? 5회까지 봤나? 응 아 저는 진짜 그 빠니보틀 님 만약에 한번 마주칠 일이 있으면 진짜 너무 잘 봤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제 얘기도 해주세요 같이 잘 봤다고 아 심창민 3회까지 밖에 안 보셨는데 잘 봤다고 전해달라고 3회까지 본건 본거에요 안 본거에요? 아 안 본거 3회까지 본건 본거에요 안 본거에요? 본거 저 조쩌송 1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본거에요 안 본거에요? 본거죠 조쩌송 정확하게 얘기하는거죠 조쩌송 3회까지 보셨는데 잘 보셨다더라 저는 다 봤는데 잘 봤다 그거는 어 그런거랑 비슷한거에요 구태어 말 안해도 되는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거에요 아니지 그렇다가 나중에 어? 3회까지 밖에 안 본거를 알아채면 어떡해 조쩌송 얘기야 그때 말해도 돼 그거는 그러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좀 어 뭐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배고프니까 뭐 배달 한번 시켜 그러면 이제 한번 시킬거 아니에요 시키는데 그냥 뭐 치킨 어때요? 어 치킨 좋아 그럼 뭐 무슨 브랜드를 켜면 되잖아요 근데 어 지금 현재 무슨 브랜드 무슨 브랜드 무슨 브랜드 있고 무슨 브랜드에 무슨 메뉴가 이렇게 있고 브리핑 할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디테일하게 암묵적으로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 그 인간들의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거랑은 좀 다른거에요 거기 이제 3회 5회라는 어떤 디테일들은 굳이 언급을 안해도 되는 그 요렇게 3회까지 봤는데 정말 재밌어 나 생각해보니까 다 봤네 나 다 봤다 생각해보니까 다 봤어 백부장님 오는거 까지 봤어 백부장님 오는거 오는거 나온거 나온거 까지 봤어 나 많이 봤어 나 생각해보니까 많이 봤네 백부장님 나온거는 그래가지고 그 시즌1에는 시즌1 시즌1 그래서 사장님이 사장님이 쓰러져가지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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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그래 뭐 다 뭐 다 먹어 이러면서 했던거 기억나요 그니까 그거 초반이지 않아요? 헥! 상대적인거에요 초반 중반 종반은 상대적인거에요 다 각자의 기승전결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어 승이다 승이였다 네 뭐 그럼 제가 그냥 그거는 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또 빠니보트님이 이 방송 보실거에요 보시면은 아실거니까 응 진짜 재밌어 소초순 전 진짜 깜짝 놀랐어 그.. 그걸 되게 잘해 시나리오를 잘 써 음 그 분이 그걸 잘해 이야기꾼이야 전용적이야 왜냐면은 여행 유튜브가 잘 되는 이유가 이야기를 잘 푸는거야 그냥 다 이어졌어 다 이어졌어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거기 연기들을 너무 잘해서 배우 선배님들도 그렇고 뭐 신인배우분들도 그렇고 이게 연결이 돼있어 웹툰 웹툰도 재밌고 웹툰도 있어요? 빠니보트님이 글이시게 그분이 이제 아마추어 만화를 옛날에 그렸었어 음 재밌어 몰입력 있게 되게 기술자네 약간 이야기꾼이지 기능인이구나 신과 함께는 보셨나요? 신과 함께는 당연히 봤죠 원투 다 보셨어요? 영화요? 네 영화는 영화 당연히 다 봤죠 아 만화도 만화도 다 봤는데 전 단행본도 있어야지 영화를 안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죠? 있죠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네 아 안 본.. 안 본.. 그래 말이 안 돼 안 볼 순 없어 사람들이 다 봤는데 나는 안 본 영화 뭐 이런 거 대충 뭐 극장에 걸린 영화 중에 안 본 영화가 있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단 말이야 근데 다 볼 순 없어 다 볼 순 없어 다 볼 순 없어 패션왕도 봤어요 방장은 신과 함께 1, 2 봤죠? 끌려가서 보셨죠? 2는 제 발로 봤어 아 2는 제 발로? 자기 티켓 끊어가지고 내가 티켓 끊어가지고 시설에 가서 보셨 거 아니야 저도 봤어요 대충 재밌어 재밌었어 컬트적인 재미가 있었어 그게 만화적인 그 상상이 좀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후반에 약간 좀 어 뭐라고 하죠 갈피를 붙잡고 막 이렇게 카오스가 되는게 의도인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따라해 그냥 소프트한 라이트한 그 관람객 기준에서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모르겠더라 왜냐면 그게 만화적인 그 연출을 계속 앞에 넣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처음에 그 스님이 뭐 패션은 패션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재밌었어 저는 그래서 사람들도 처음에 막 울었어 근데 중반 넘어가고 뭐 종반에 이 극 극이 막 심각해지면서 이게 좀 약간 방향을 하나에 딱 잡고 가는 느낌으로 안 느껴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의 그 그 그 그 캐리비안 해적 그 그 뭐야 마르보사가 막 하하하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 그 느낌으로 이렇게 도는 느낌 스토리가 하하 막 모든 게 다 파멸로 가고 돌리고 계신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얘기가 음 파멸로 돌아가는 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약간 나는 라이트하니까 아무래도 영화를 잘 알지는 못하니까 나중에 저 영화 개봉하면 시사에 와주세요 아 저는 뭐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당연히 안 올 것 같은 말투로 당연히 온다고 하죠 네 당연히 가야지 밀수 밀수 개봉할 때 한번 어? 밀수에요? 네 밀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밀수로요? 그렇겠죠 밀수 아 씨 그런 거 좋아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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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밀수만 원동님 영화인데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게 보셨을 재밌지 아니 왜냐하면 스릴러잖아 밀수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스릴러가 안 빠질 빠질 순 없잖아 그렇죠 그거 재밌게 바꿔줄까? 끝까지 간다. 아, 끝까지 간다? 갓짝이자, 갓짝. 재밌지. 끝까지 간다 재밌지. 아, 그리고 또 그런 거 시나리오도 쓰셨잖아요. 또 스릴러 시나리오도 쓰시고 있으니까. 풍경도 이제 나오니까. 저거? 저거, 저거, 참. 지옥, 지옥. 어어. 지옥 떡으로 봐야 되나? 궁금하다. 끝까지 갔는데 세 번 봤대. 와, 나 끝까지 간다. 미쳤어.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말이 안 돼.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말이 안 돼. 말이 돼요? 뭐가요? 재밌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끝까지 간다. 진짜 끝까지 가. 되게 사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지.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던. 그런 평이 많았어. 사실은. 왜냐면은 제목하고 포스터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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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는 말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나이트 감량기. 네. 약간. 그. 임팩트가 없었어. 그치 그치. 아니 뭔지 알아요. 지금 약간. 좀 많이. 많이 보는 느낌이었어. 포스터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니까 포스터가. 그니까 좀 약간. 물에 물 탄 듯. 이게 뭐야? 무미건적. 무생무취의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좀 많이 보는 그냥. 그쵸. 그 폰트 그냥 멋있게 그냥. 켈리로 썼는 느낌. 근데 제가 그 그 이거를 저도 항상 항상 이렇게 포스터. 제가 나온 영화 포스터 이런 거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멋있게 할 수 없나? 좀 이렇게 막 좀 간지나게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나? 라고 항상 물어보면 납득이 가는 대답이 있는 게. 대중들은 이걸 좋아해. 우리는 그니까 3, 40대까지만 해도 그거 그게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혹은 뭐 이런 분들한테는. 부장에서 이해가 돼. 그냥 배우 얼굴이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나오는가. 광고랑 똑같네. 응. 누가 나오는지가 제일. 스타마케딩 스타마케딩. 이게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만 상대로 하면 상관이 없어. 어떻게 만들어도. 근데 우리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누가 나온다가 정말 중요해서 배우들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는 인터넷용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니면 해외 영화제. 막 그래서. 해외 영화제 포스터가 멋있는 이유가 누가 나오는지 알 바 없으니까 이거 뭐. 괴물도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괴물도 포스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괴물. 괴물은. 아니야 괴물도 막 홍공 선배님하고 막 이렇게. 아니 그 호스트 해가지고 괴물이 이렇게 막 실루엣이 있었던 그런 포스터 있지 않았어? 그 그냥 저거 뭐 해외용 포스터 이런 거. 어 해외용 포스터. 그러니까 내가 봐라. 맞아요 맞아요. 다른 느낌으로 만든 해외용 포스터.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제가 본 포스터 중에 진짜 멋있는 게 공작 해외 포스터 이런 거. 아 공작? 네. 진짜 멋있는 포스터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검색을 해봐야 되는 수고가 되니까. 그렇지. 얼굴을 봤을 때 기대하거든. 네. 그냥 누가 나온다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왜냐면 그 배우가 그동안 연기했던 것들이 쫘르륵 생각이 나면서. 그치 그치. 아 이런 기대값이 생기니까.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런. 사실 직관적이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수꾼 포스터 그런 거는 배우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근데 외국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기대값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거를 포스터를 그런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외국이요? 외국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뭐 배우들의 얼굴을. 외국도 똑같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외국에서는 이게 그 괴물 포스터나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를 외국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 그치. 나도. 송강호 선배님. 이병헌 선배님. 뭐 이정재 선배님. 뭐 이정재 선배님. 뭐 이정도 알지 않을까요 이제는. 근데. 뭐 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저희 사람이 누구야. 이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인간인 이상. 딱 보고 떠오를 수 있는 직관적인 걸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박정민도 많이 안 듣고. 누구야. 저. 저를 어떻게 알아요. 왜 사람들은 저를 알 수가 없죠. 외국에 좀. 알려진 작품. 지옥 정도 있지 않나요. 지옥. 넷플릭스니까. 네. 어쨌든 뭐. 짜증쟁이로 알고 있겠네 그냥. 짜증쟁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짜증대장. 짜증대장으로 알고 있겠죠. 실제 성격 들어오는 줄 알겠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괜히. 외국 나가면 조심해요. 네. 제레시장은 가지마. 등장마저. 아.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네. 등장마저. 거기 가면. 그럴 수 있겠다. 태국 뭐 시장 가지마요. 마트 쪽으로 갈게요. 마트 쪽. 등장마저 등장. 백화점 쪽으로 가야돼. 짜증 그만 내라고. 아. 개드님 오셨네. 지옥 진짜 명작인데. 박정민수님. 연기 기가 막힙니다. 어디 있어요 거기? 아아.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제가 지현이인 건 줄 알았어요? 어. 아. 아. 나사. 하. 아. 이제 그. 저. 저분하고는 이제 말 놓기로 했어요. 동갑이시죠? 동갑이셔. 동갑이셔. 오오오. 촬영하면서 말 놓기로 했어요. 오오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부르기에는. 공개가 안됐잖아요 이름이 그쵸 저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침철단에 침철단 하듯이 궤도님한테도 하시는거에요? 아 엉덩이 때리고 막 저는 엉덩이 때리고 싶어서 때린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자고 해서 저는 그냥 장담만 맞추셨지 그들이 하고싶다면 해주는거지 근데 이번엔 진짜 세게 맞더라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재미없는데 재미있는줄알아 재미 하나도 없는데 아니 반인륜적이고 재미없는데 오 되게 세게 맞던데 누군가는 해야하잖아 아니 재미가 없어 그걸 왜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잘한 사람을 상을 줘야지 못한 사람을 때리는게 말이 돼 그게 그게 기사도 났잖아요 때려가지고 기사났어요? 이불로 때려가지고 아 그거는 뭐 그거는 뭐 그냥 단군을 단군 폭행사건 캐스터 단군이 게임캐스터 단군이 배우 박정민의 뭐 그거를 뭐 때리고 있다 저 9월 11일날 단군 영내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 가서 뭐해요? 골방토크 아 그거? 네 이번에 승우아빠님 한거? 네 본격적으로 초대석을 좀 하려나보네 네 뭐 이제 좀 하시려는 것 같아서 아 대단한데 요즘 뉴진스에 엄청 진심이셔가지고 단군이요? 네 하 진짜 대단해 나는 이 젊게 사는거 대단하다고 생각해 뉴진스 노래 안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뉴진스 노래만 들어보셔도 되게 좋던데 뭐 그런거 아냐 뭐 미국 지방같은 느낌이던데 좀 뉴올리언스만 이런 느낌? 네 뉴진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뉴진스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알지 그러니까 그룹 아이돌 그룹인건 아는데 러블리즈는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좋아하죠 음 그러면은 그 뭐야 베텐나가서 유지앤님 유지앤님 인사했어요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앞에서 좋아하시던가요? 데스티니도 불러요 네? 좋아하시던가요? 좋아하신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약간 그 베테랑의 웃고 넘어가기 느낌이 좀 들어 베테랑의 경력이 오래되셨던 아 그쵸 오겠죠 아 뉴진스 뉴진스 뉴진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이 이유가 그 뜨는 이유가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근데 아저씨들이 들어서 좋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뇨아뇨 굉장히 좋고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내 만화 재밌다고 하면 사실 평이 안 좋더라고 아니 그건 아들이니까 아니 우리 엄마 유본권 괜찮더라고 했을 때 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네 아니 객관적이 아니지 주관적으로 구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니까 그거지 그 빈말은 안하고 아니요 근데 뉴진스는 아주 지금 아 그래요? 이따가 밥먹으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밥먹고 7시 합방할 때 그때 한번 그러시죠 iamj sis 게임 요즘에 그 아이돌분들 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즐겨듣습니다 요즘에 좋아해보세요 또 쏘영이랑 쏘영이랑 쏘영이는 아직 그런 음악을 잘 안 듣나요? 쏘영이는 애니메이션 노래를 좋아해요 유튜브를 막 보다보면 아직은 그럴 땐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막 뮤직비디오 막 눈물도 흘리고 하잖아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포켓몬 뭐 이런 거? 저거 뭐 아까 마트 갔다가 쏘영이 거 사왔는데 근데 그게 근데 쏘영이 나이대가 하는 건가 싶긴 한데 쏘영이가 또 포켓몬 뭐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너무 애들 그런 걸 다 사오셨어요 그냥 보이길래 이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집에 저것도 걸려있어요 인생의 무게 이만한 거 그걸 갖고 와서 사인을 받을까 하다가 그냥 사지마세요 사지마세요 하하하하 아니 왜요? 파는데 아니 그 너무 많이 사지마 두 개인가 세 개 사셨잖아요 그럼 그만해 이제 인생의 무게를? 아니 그 이런 거 상품 아니 다 저 입고 다니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알겠어요 2년 뒤에 사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도배하지마 음 자 6시 다 돼가죠? 이제 뭐 슬슬 갈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요? 네 이따 괴도님 방송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왜냐면 우리 밥 먹고 와야돼 어차피 7시에 원래 6시에 끌려고 했었어요 괴도님 강의 듣는 거 너무 설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니까 그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니 저 선생님이 저 선생님이 안 그래도 힘이 들어가지 지금 아 아 뉴 페이스가 와서 아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은 몬스터 봤죠 만화 네 내 안에 몬스터가 자라고 있어 그거야 지금 자기도 이제 그걸 조정을 못해 이제 사실은 파라 파라색태야 파라색태 알아요? 벌레가 벌레가 조정 아니 그 그 버섯이 조정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기대 안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따가 12시쯤 가긴 가야돼요 12시에? 네 왜요? 내일 촬영 있어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우선 봅시다 우선 봅시다 촬영 몇 시에요? 촬영 내일 9시 아침? 네 지금 지금 괴도님이 낮 12시니까 지금 파라색트라니까 오늘 납약특집 지옥74판이라고 진짜 납약특집이네 지옥이네 근데 아니 근데 우선은 최대한 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늦게까지 해야도 그 맛이죠 괴도님 방송은 또 근데 괴도님 방송 진짜 늦게 끝나잖아요 네 어때요? 기분이? 그때마다 저는 좋아요 땡큐지 땡큐 이따가 이거 카메라 끄고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왔구나 아니 아니 궁금해서 아니 저는 그냥 시청자로서는 오래 해주면 좋거든요 네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다 보진 않잖아요 저 끝까지 끝까지 본 적 몇 번 있어요 저번에 인원체크하니까 대답이 없으시던데 그때는 없었죠 근데 몇 번 있었 끝까지 본 게 몇 번 있었어요 한두 번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야 뭐 봤다 누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분은 또 그게 아니니까 저분 진짜 포춘기로 돌진하는 벌레와 같아요 위험함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컨디션을 본인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뇌의 부분이 파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만해 이렇게 자기가 자는 시간을 자기가 조절을 못해 파괴됐어 그러니까 조절 장치가 뭉개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말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잠을 안 잔대 잠을 오늘 얘기에 나온다 이 관련 뭉개진 게 그렇구나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런 게 궁금해 저런 게 궁금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렇게 있다가 나옵니다 이러면 그것도 듣고 사람들이 왜 좋아하겠어요 강의가 재밌으니까 그렇죠 관통맨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걱정 어떤게 제가 옛날에 네이버 웹툰 사장님을 봤을 때 했던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안 자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저기 저기도 진짜 안 죽으시잖아요 승우 아버님도 아 안 자요? 승우 아버님 아 그니까 잠을 잠을 자면 말이 안 되는 아 행동들을 행동들을 보는구나 네 그 스케줄이에요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 어 잠시만 아 오셨네 잘잘 몇 시간 주무세요? 아니 되게 내전도 하시고 아니 일도 하시고 내전도 하시고 내가 봤을 때 일을 안 하는 거 아닐까 말도 키우시고 오늘도 방송도 하시고 롤은 본인이 하는 거 하긴 했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엄청 잠을 많이 자면 말이 안 되는 스케줄 응 몇 시간 좀 오세요? 몇 시간 좀 오세요? 우리도 CCTV 켜놓고 한다고? 네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은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자? 기대를 한 3시간 4시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섯 시간이니까 많이 안 자요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자는 거 같아요 아니 새벽까지 내전도 지금 제일 경기수가 많으시잖아요 100경기가 넘어서 110경기가 넘어서 110경기 정도 8시간이 다는 게 목표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렇게 쓸어 이렇게 손으로 그쵸 일을 하고 있지 게으른 사람은 그냥 멍하니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해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 계속 뭐라도 쓰니까 이렇게 여섯 시간? 하루에 여섯 시간? 저는 몇 시간 주무세요? 아 근데 많이 안 주무시지 않아요? 몰아서 주무시는 편 아니에요? 저는 한 5시간 그쵸 5시간 근데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12시나 1시에 자야지 눕고 3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쵸 보통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휴대폰을 아 그러면은 승우 아버님은 누워서 핸드폰을 안 하셔서 핸드폰 할 텐데요? 키원으로 저 그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진짜 최고 효율로 막막 태우기 불 꺼진 방에서 엄청 작은 이거 휴대폰으로 요만하게 노노그램 80 곱하기 80 오우! 막막 최대로 태우기 그거를 하신다고요? 어 요 그 쏘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포기함 포기함 네모로지 카타나라고 진짜 잘 만들고 이거 이런 거 이거 이제 확대 확대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랑 요거랑 하면 양쪽에 나오게 할 수 있어 이거 보관 자수지 자수 사이버 자수 요즘에 이거 하고 있어 눈이 진짜 안 좋겠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팔 아프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플랭크 자세로 하잖아 살짝 어떤 느낌 쑥 이렇게 느낌이 들었어 진짜로? 눈이 쑥 뭐지? 쑥 약간 이런 느낌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괜찮네 눈이 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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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불 끄고 하지 마세요 불 끄고 태국 여행 갔을 때도 이제 호민이 형이 역겹다고 역겹다고는 안 하고 뭐라고 하지? 게임 작작하라고 했던 게 이 희민이 옆에서 테트리스 나는 이거 너무 시독한데 재미있어요 이거 이 앱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일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외국 아무튼 이게 뭐냐면 노노그램을 사용자가 만들고 사용자가 풀고 서로 자기들끼리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풀면서 경험치나 아이템을 받아서 그걸로 또 자기 영지를 꾸며서 또 그거를 또 또 네모로직으로 또 벌어오고 계속 그게 만들어졌어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음 음 하우징했어 네모로직 카타나야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 알고보니까 그리고 되게 잘 만든 게 많아 노노그램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쳐서 하더라 재미있어 전 요즘에 로얄 매치 로얄 매치 로얄 매치 로얄 매치? 옛날에 약간 그런거 그 뭐야 애니팜 같은 느낌의 그 게임인데 아 로얄 매치 로얄 매치 캔디크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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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모르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걸 모르신다고요? 안 하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애니팜은? 애니팜은 해봤어요 애니팜 같던나 CS 먹는 연습을 아 저? 아니 저. 승우 아버님이 CS먹는 건 진짜 못하겠어. 서포터를 전형하세요. 아 근데 또 그 서포터는 또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포지션 한번 가보려고. 탑이나. 아 혼자? 근데 탑이 더 난이도는 쉬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명이서 하는 공방을 다 피하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탑은 한타 붙으면 앞에서 막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무서워.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탑이 더 쉽다는 거는 비슷한 실력일 때는 탑이 더 쉬울 거라는 얘기였어요. 비슷한 실력인데 바텀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앞에 가면은 정민님같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두 명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크진 않아요. 근데 탑이 어쨌든 이렇게 몸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타 붙으면? 그건 아니죠. 탑에 몸빵을 하는 캐릭터를 골랐을 때는 몸빵이고. 아 또 다른. 딜탱이라고. 살짝 탱탱하게 딜하러 가는 애들도 있고. 딜러도 있고. 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탱커를 추천하는데. 탱커가 더 어렵지 않나? 딜탱이 제일 라인전은 쉬울텐데. 딜탱이 뭐예요? 그니까 그. 딱딱한 딜러. 예를 들면. 탱커는 라인전이 어렵. 뭐 예를 들어 가렌 같은 거. 음. 그런 게 딜탱이. 딜을 하잖아요. 가렌. 부르죠. 뭐. 근데 아예 막 탱커 막 그냥 뭐. 뭐. 말파이트 이런 거는 더 어려울텐데. 어렵죠. 그렇죠. 정글하라 했는데. 정글은. 정글은 라인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왔다 봐. 여기도 왔다 봐. 정글은 좀. 넓게 봐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내꺼 이거 CS도 못먹는데. 지금 막 왔다갔다 얘기해. 뭐. 용 타이밍도 알려줘야 되고. 바론 타이밍도 알려줘야 되고. 그 인터넷에 동선 도는 거 있어요. 정석 동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걸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딴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재밌게. 지금 재미 붙이고 있는데 딴게 말하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탑 문도 박스 이런 거 어떠세요? 문도는 요즘. 티어에서 많이 내려왔다고. 그게. 롤이. 공평한 게임이 아니에요. 아 챔피언. 캐릭터마다 성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얼추 좋겠지라고 하는데. 확실히 차이 꽤 나요. 구진 거랑은. 가렌? 가렌을 하면 좋아요? 가렌이 좋은 거 같아 나는. 구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그. 쏘나타 타고 다니는데. 구하방. 응. 타고 레이스 하는 거랑 똑같아. 가렌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 후진 것들이 있어. 근데 구하방은 또 약간 멋있잖아요. 네. 속도 대결을 했을 때. 속도가 대결을 했을 때. 근데 보통. 가렌 마냥. 가렌. 왜냐면 만화가 없어요. 아. 계속 그냥. 찍고 돌리면 돼요. 계속 돌리면 돼요 그냥. 아. 가렌. 가렌 있는데 가렌 한번 다시 해봐야 돼. 탑 가렌 하세요. 탑 가렌. 탑 가렌. 그러면 이제. 안 해봐야 되겠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이드 리프트도 있어요. 아세요? 와이드 리프트. 모바일. 모바일 롤. 근데 그것 좀 약간. 맛이 좀. 맛이 좀 안 나지 않아요? 10분만에 끝나. 아 진짜? 빨라요 템포가. 맥도 작아요. 정글 목도. 조금. 생략되어 있어. 아. 근데.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응이 좀 없고. 아. 해외에서는 반응이 좀 없고. 해외에서. 근데 또 이게 또. 뭐 좀. 시간을 갖고 하는 맛이 있는데. 10분 안에 끝나면. 레벨을 올려. 레벨을 올려. 레벨도 금방금방 올리는 건가? 그거. 네. 레벨도 빨리빨리. 경험치가.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하다보니까. 스킬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잖아요. 네. 보정이 들어가있어요. 대충 방향으로 싹. 이렇게 맞춘. 그냥 딱 쏘면 알아서 방향 맞추죠. 그래서 배그 모바일 같은 거구나. 약간 이렇게. 자석처럼 땡겨서. 그래서 배그도 아마. 그. 뭐지. 그. 에뮬레이터로 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그 모바일을. 그 휴대폰. 그. 실행되게 하는 컴퓨터로 하는 거 있어요. 키보드로 하면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굳이 컴퓨터로 하지 왜. 핸드폰으로. 왜냐면 휴대폰으로 잔뜩 키워놨잖아요. 예를 들어. 아. 저녁에 뭐 먹었죠? 저 낮에 쌀국수 먹었거든요. 쌀국수 또 먹을까요? 맛있으셨어요? 쌀국수는 매일 새롭죠. 시켜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서 드실 거예요? 가서 먹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쯤 도착하지? 지금 애매한데? 밥 먹고 오고 하면은. 애매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뭐 시켜서 그냥. 먹으면서 해야 되는. 느낌인데. 궤도선생님. 언제 오십니까? 디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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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트 하신대. 괴우나 흑전 폭발. 흑전 폭발 쓰려면 먼저 태양을 이해해야 합니다. 흑전 폭발. 흑전 폭발. 흑전 폭발. 흑전 폭발. 흑전 폭발. 죄송? 언제 오시냐고. 아 그 우정희 님 거기에서. 아 앞에 촬영. 오늘 했어요? 이거를? 우정희 님은 오늘 했어요? 아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왜냐면 카페에서 봤어요. 짤을. 아아. 아 20분 정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켜서 먹어야 되겠네요. 우리끼리 먹을까요? 30분에 밥 먹기 시작하면은. 지금 배달을 해도. 드시면서 그냥. 해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드시면서. 아 시켜야 된다고? 근데 지금 시키면 40분 걸리면. 6시 50분에 도착인데. 햄버거 같은 거. 아. 한박아? 네. 한박아. 아 앞에 이렇게 했네. 음. 일단 우리 나갑시다. 나가서. 채팅 좀 봐달라고? 아 식당으로 바로 간다. 음. 아. 그래 지금 시켜놓으면은. 시켜서. 어. 10분 뒤에 오니까. 자 갑시다. 평양라면 오늘 해먹어. 평양라면 한번 먹을래요? 평양라면? 응. 알아요? 뭔지? 뭔지 아는데. 어떻게 알지? 해먹을 수 있어요? 파는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해먹을 수 있어요. 평양라면 먹을래요? ㅋㅋㅋㅋ 그거 저기서. 조용한. 조용한 희망. 거기서 먹는 것 짤도 봤는데. 어디. 어딨어요? 그 외. 미국 드라마 중에. 어 거기서 먹었어요? 조용한 희망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스포 없이 그냥 가면을. 와. 카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쟤는 그 드라마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그. 그게 있더라고요. 평양라면. 아니 그거를 그냥 뭐. 그냥. 하면 되나? 안.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쓰는 게. 라면도 신라면이었던 것 같은데. 드. 드. 저. 맛이 어때요? 그거요?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 면에서 나온 기름하고. 어. 면수가. 슴슴하니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고소해요. 평양라면. 평양라면 한번. 그럼 오늘은 평양라면? 그럼 3인분 끓입니다. 평양. 평양라면 안 돼. 평양라면 먹으면 아침까지라. 뭐. 아니. 자기가 힘들지 뭐. 아니 뭐. 자기가 힘들잖아. 난 좋지. 평양라면 먹이고. 아침까지 하면 나는 좋지. 평양라면. 아침까지? 그럼 아침밥. 평양라면이야. 아침까지 하면. 아침밥. 평양라면이야. 자. 갑시다. 그러면. 그. 브루스타에다가 끓이죠. 자. 오케이. 이따 7시에. 아. 내가 생각해. 7시에 못 올 것 같아. 7시. 30분이라고 합시다. 이거 30분. 우리가 여기에? 7시 30분에 올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오신분들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7시 30분. 아. 이거 해야 돼. 엔딩 크레딧? 응. 앵크. 이거 붙어있는게 아니야. 따로따로 돼있어. 어. 이거 유용하게 쓰이는군요. 이걸 누르면. 이게 나와야? 다른 음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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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는. 누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올라가는거? 네. 그거는 이제 투입해서.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아. 프로그램. 오늘 이렇게 되신 분들. 그렇군요. 아. 뭐. 나. 졸리지? 지금 돌리면 어떡해요 이따가 피곤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